자 마운트앤블레이드2 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제가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내가 멍청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야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 CPU를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무 멍청했어요 내가 멍청해서 많이 먹었던 거였군요 어떻게 된거냐면 이 방송을 두가지로 할 수가 있거든요 CPU로 송출할 수도 있고 어 뭐라고 해야지 그래픽카드랑 메모리쪽으로 돌릴 수가 있더라구요 이게 이제 수백대 수백명이 싸우면은 CPU가 확 튀어올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방송화질도 올라가니까 제가 자동으로 자바전 설정을 했더니 방송이랑 게임이랑 환상이 콜라보로 점유율이 막 올라갔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올라가는건 똑같이 했는데 이게 올라가면은 점유율이 올라가지만 CPU가 아니라 다른데로 바꿨습니다 근데 점유율이 훨씬 낮아졌네요 지금 컴퓨터가 더 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힘들어할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으니까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자 그래서 잡소리가 많았는데 저번 시간 뭐 데쳐두고 이번에 녹화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한동안 편집하면서 내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마블은 편집을 안하니까 안 봤거든요 어 이거 적이 잠깐만요 아 이게 다 적이구나 아 뭐 시발이 적이 이제 붉은색으로 나오죠 이렇게 다 적이 됐네요 그럼 좀 더 이제 안쪽으로 진행을 해서 포로를 잡아서 도로를 좀 만들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시를 끼고 이동하는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면은 적밖에 없네 여기 와서 잘 도망칠 수 있을까 어찌됐건 아 오늘은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 빨리 해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한번 한번더 켜서 확인을 해봐야겠어 어제 이것땜에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훨씬 안정적이다 진짜 묻혔어 묻혔어 흐흐흥 음 이러면은 그냥 그거네 옛날에 그런게 있었잖아요 투컴퓨터 방송 송출하는 이유가 CPU로 이제 송출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알았는데 적이죠 지금 도망가야죠 이렇게 부담을 나눌 수 있으면은 원컴퓨터 송출하고 투컴퓨터랑 똑같네 내가 뭔 소리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자 가보죠 제 목표는 좀 약한 영주를 잡아서 돈을 벌고 싶은데 이쪽이 아닌데 왜 이리로 왔을까 음 영주가 어디 있을까 오탯마을 사람들 이거 재수없게 걸렸다가 도망도 못가고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자 투구 사야되는데 투구도 못사겠다 이거 도망 돌아다니다가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아 이거 병사가 너무 잘 안보인다 옛날에는 대면 옆에 보였잖아요 구분이 안돼 얼마나 있는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할라고 나한테 일단은 도망가기 편한 위치로 도망을 좀 가죠 한번 잡혔다가 박살날 수도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야겠다 음 마을사람만 더럽게 많아 이쪽 성에서 좀 싸우지 않을까 여기 강한 녀석 있으니까 어어 저 60짜리 저 60짜리 아 60짜리 좀 힘든가 이거 그래도 돈이 시간이 지나면 돌아와서 좋네요 근데 투구는 못사겠다 이 꼴을 보니까 44,000원 있는데 어떻게 살아 여기 80명 120명 이거 잔뜩 모이는데 오늘 좀 상태가 이상하다 게임이 60명 50명 아 이거 뒤에서 한번 끊어쳐야될 것 같은데 한 명 추가 안오냐 한 팀 마지막 한 팀 겁나 많아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합류하기 전에 옆에서 치면은 뺏어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 되나? 약탈자가 69명이야 천천히 가자 아아 야 합류한 것 봐 650명 됐어 저렇게 합류하는구나 아 난 약탈자부터 해결하도록 하죠 생각해봤는데 내가 검을 안파는게 아니라 검을 파는데 검을 못찾았나봐요 이제 검도 좀 사서 우리 검사를 주던가 나도 끼던가 하겠습니다 돈도 썩어다니까 이거 영주가 돈을 너무 많이 줘서 걱정이 없겠는데 어떻게 마을에서 싸우게 됐네 근데 내 부하들보다 내가 장비가 구려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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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 넘어진 자네도 있냐? 야이구 ㅇㄹ 이겋 ㅇㅇ ㅇㄴ ㅇㄹ ㅇㄥ ㅇㄲ ㅇㄹ 이겋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백 나 깃발이 보라색으로 변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언짢습니다 왜 저러죠? 보라색으로 바꾼 기억이 없는데 어제 나라 쪽에 소속이 되면서 바뀌었나봐 보러 겁나 많아 어어 여기가 아니야 미친놈아 쟤쟤쟤쟤 혼내줘 야 잡을 수 있냐? 이거 우리 애들이죠? 파란 애들 우리 애들이 아니야 그냥 남의 애들이네 자 뭔 생각으로 약탈자랑 싸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싸워봐 알지? 하아 이거는 예의상 한번 물어주고요 오! 되네? 아 자네 항복 또는 죽음뿐이네 이거 꼭 안 되더라고 한 번에 두 번 눌러야 되던데? 나는 대기해도 이게 14명한테 지진 않겠죠 양심물이가 있으면은 19명 죽었니 지금? 아니 왜? 망골드 획득 한번 잡아볼까 궁금한데? 아싸 내꺼야 넌 병종 좀 받아가겠습니다 아 마침 잘됐네요 약탈자도 있네 노상강론 됐고 불안당이랑 산도적 산도적들 내가 데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약탈자를 좀 빼자 약탈자를 좀 빼자 이렇게 해서 완료 완료 와아 역시 영주군이야 우리 병사 꽤 줄었는데 어디서 좀 쉬어야 되거든요 지금? 역시 에피크로테아로 가야되나? 갈 수 있나? 그것도 메인도 많이 해결됐고 내 체력이 지금 12%네요 아 아 생겼다 활력 아싸 아 이제 1점 뭐 주냐 줄거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거 다 썼어 이미 명성에 좀 집어넣자 매력에 매력 일단은 그 부대에서 영주가 어떻게 살려나 영주가 처음 잡어보는데 어 영웅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영웅을 고용할 수도 있네요 처용할 수도 있고 대화나 해보죠 뭐 딱히 대화 내용이 있진 않네요 툭 넘어 왔는데도 원회도 이렇게 없었죠 생겼을 줄 알았는데 팬더르에는 있었으니까 야 이거 미쳤다 아 병사가 너무 많아 별로 안 줄었었네 나 자 그럼 선술집으로 가서 영주 여기서 팔 수 있나 본데 영주 여기서 팔 수 있는거 아냐 와 5천원에 팔려 미쳤고 야 개부자 됐어 야 야 근데 오늘 좀 컴퓨터 시끄럽다 오늘따라 이거 느낌이 좀 쎄한데 제대로 설정한거 맞나나 크흠 야 미쳤어 와 돈 겁나 많이 줘 나한테 좋은거 줘봐 양손 클리버 아 이거 휘두른 속도 1만 낮았어도 진짜 최고의 무기인데 네 방어구 이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방어력이 높은 두구네요 40이면은 제일 높은 게 35였죠 38이었나? 그리고 갓바 62,000원 내놔 야 야 이건 껴야지 40짜린데 6티어에 내거 몇 자리야 5티어야? 이것도 6티어야? 이건 더 무겁고 방어력도 낮은데? 티어 올려줘야 되는거 아냐 이 정도면? 지불합니다 4,000원 냈구요 컴퓨터는 조용한데 내 마음이 불안하다 어제 한번 당했더니 아냐아냐 너무 안정적이야 지금 어제랑은 비교도 안돼 너무 안정적인데 내 마음이 불안정해 이 게임 이거 무서운 게임이야 투구 좀 바꾸자 야 이게 6만원짜리 투구가 디자인이 이따위야? 너무하네 투구 좀 좋은거 낀다 싶고 오 아 이거랑 바꾸자 좋아 이제 니꺼야 맞다 저 썸네일 어디서 찍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클랜에 들어가서 깃발을 누른 다음에 일로 오니까 이렇게 뒤로 밀었다가 이렇게 가까이 되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해서 누르고 위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찍습니다 이게 뭐에요? 이거 내 투구에 달려있는건가본데 아 너무 역겹다 야 이게 뭐냐 이렇게 빼지 깃발 색깔 왜 이런데 색깔이 변했어 리더적으로 만든건가? 그래픽이 깨져있지만 새로운 투구가 생겼습니다 머리 방어력이 몸통 중에서 몸통보다 높을거 같네요 제일 튼튼한 이제 몸통이 36인데 크흠흠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때메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때메 아 근데 좀 쉬어줘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무두장이 산적을 제거해달라네 지금 산적 제거를 하자 산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산적 3머리를 처치해주시오 오케이 조금 대기하다가 산적이 나오면 나왔다 나왔다 겁나 많이 나왔어 물건쪼 자 우리 검사야 어딨냐 야.. 스테미거 100이면 무조건 해야지 제작할 수 있는거 아냐 이제? 상의 뒤에 무기 이거 뭐야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3단계 어제됐끔 풀렸고 뭔진 몰라도 대저히 뭐 들어가지? 이러면? 아 다마스킨 강철 들어가? 시브이 아 그거 누가 이거 들어가면 누가 만들어 이거를 이거 대체 몇 단계에 장 이건 안돼 숱이 하나 부족하네 아 그냥 이것만 할까?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숱이 너무 부족하다 정제해서 이걸로 올려둬야겠는데 64스테미너 만들 수가 없죠? 원목 좀 사서 좀 돌려놔야겠다 비싸긴 해도 원목 내놔봐 원목 좀 원목 은광석 털가죽 보석류 아 원목 겁나 비싸다 됐어 돈 많이 벌거니까 버는 만큼 쓰는거지 소지? 도대체 뭐가 이걸 먹는거냐 조잡한 철 먹고 이거는 원목 먹고 재련된... 아 이거야? 저게 범인이었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잠깐만 강철이잖아 강철 안 먹는데 나? 끝에는 이게 좀 깔끔하다 아 강철 안 먹는데 강철 먹을라 그래 이거 뭐야 그냥 철이잖아 이거 양아치네 강철 안 먹잖아 너가 범인이냐? 원목 이거 원목인데? 어 아 이렇게 됐다 시작부터 극혐이구만 아 너무 쓰레기고 인벤토리에 추가됐습니다 정지좀 해봐 아 내가 내가 하면 안되는데 야 아 미친 게임 진짜 더럽고 치사하네 진짜 시자마자 그 감이야 큰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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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멧돼지를 비싸게 사가는군요 그만 놀고 빨리 처분을 하자 이제 산적 따위는 뭐 적도 아니지 치워버려 숲도적이 아직까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산적은 뭐 이게 내가 산적 창고 닦일까? 분명히 안오고 던질텐데 뭐 재수없게 그치 옆으로 돌아가지 그치 너무 역겹지 그치 그치 너무 역겹고 어택 얘네 원거리기술 없나?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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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창이 있네 그려 오우야 이게 미쳐 아 그게 죽을 뻔했네 오우 얘 죽는거 봤어요? 투창 죽는거? 와 대박이다 이런 기능이 있네 이걸 이제 처음 본것도 대박이다 야 머리에 이거 뭐야 아 너무 그래픽 오류난거 같잖아 제일 비싼 투구인데 뭐야 이게 헥 얘네들은 안된다 어? 한 번 해결됐네? 흠흠흠흠 절대 못 이기지 솔직히 내가 왜 쟤를 쳐다봤을까 쳐다보면 안 되는 놈인데 와 900 잠깐만 잠깐만 야 아니지 오지마 가라 천명이야 근데 소집같은 소리하고 자버렸어 뭐야 돈도 왜이렇게 많이 줘 가자 아 진짜 회복 느리다 나 힐러 있는 거 맞죠? 치료사 있는데 느려 우리 치료사 개 쓸모없어 그래도 나의 첫 번째 목표인 투구를 샀습니다 아주 강력한 투구를 그래픽 살짝 억나온 것 같아서 조금 역겹긴 한데 의진차 한번 가볼까? 산정넷 껌이지 여기 쓰면은 적 장군들도 못 때릴 것 같은데 들어가 있어서 뭐야 아 평화상태됐어? 어 그렇네 이제 저 숲 애들이랑 싸우네 왜 굳이 더 쎄보이는 놈비랑 싸우는거야 아 몸이랑 망또만 하면 돼 그렇지 잘했어 누가 적인지도 모르겠다 야 어 이게 뭐야 너무 역겹구요 우리 병사들도 차곡차곡 쎄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영웅들이 일당 시불해서 다 날 구해줄겁니다 이것만 믿고 그날만 믿고 지금 가는거에요 아 매력 계속 올라간다 징집도 안했는데 애들 다 빠졌어 나 싫대 영주를 잡아야 돼 영주한테 가자 가는 길에 회복하고 어디 쓰려나 여기 여기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왔다갔다 할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참 마을사람들은 몸깡딱으로 저렇게 도 어 야야야야야야 아니 뭐 눌렀는데 안 멈춰 뭔 달라는거니? 아 이거 어때? 이거 좋은거야 이거 아 돈이냐? 너도 돈에 와 돈 얼마 받는거야 이거? 겁나 많이 받어 와 이거 6,000원을 받아야돼? 줄게 살려줘 무려 6,000원이다 살려줘라 내가 힘만 잘 주고 있었으면 이겼어 됐어 어차피 영주 하나 잡으면 만원 주는데 너는 내가 다음 먹이로 남겨두겠어 내가 준 돈도 잘 들고 있어 내가 돈을 뺏을 거니까 아 이거 나보다 약한 놈이 없을 거 같은데 안 좋은 생각이 드는데 나보다 약한 녀석 있는 거 맞아? 아 미쳤어 빨리 도망가자 정신 잘 차리고 게임해야돼 이거는 스페이스바를 항시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얹어놓고 게임해야겠다 재수없어 훅 간다 진짜 근데 저 고래 싸움엔 끼지 말고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나는 짜잘한 애들 잡아가지고 돈 벌고 싶거든요 저 정도 모였으면은 영주들을 막 소집해서 다니는 건가? 근데 너무 칠 데가 없어 그냥 쟤네 쟤네 진영으로 가야되나봐 그럼 패전해가지고 막 이제 돌아다니는 애들 뭐 나오고 그럴라나? 일반 영주는 약한데 좀 어우 이제 미친놈들 진짜 존네 무섭네 와아 합류하는 것 봐 너무 역겹습니다 길이 있나요? 저기 저렇게 있으면 나 못 들어가는데? 이건 뭘까? 일로 가봐 갈 수 있지 갈 수 있지 갈 수 있을거야 그치? 에이 못 간다고? 아 이거 에반데요? 아예 멀리 돌아가자 그럼 우리 애들 회복 진짜 안되나봐 69명이야 70 몇 명인데 대체 몇 명은 죽은 건가? 와 여기 산적들도 살벌하네 내가 제일 빠르겠지? 식량도 좀 있고 나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겠지? 아 잠깐만 하아 여기가 여기가 꿀 빠는 데 같은데 딱 봐도 굳이 가겠다며? 오오 야야야야야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에 엄지손가락 얹어놔 와 이거 어떡하지? 비비기 어려운데 얘네들 좀 너무 센데? 지금 우리 애들도 나름 한타까리 하긴 하는데 쟤네 상대면 좀 자신 없지 아 얘네 또 안돼? 여덟 명이나 있는데? 아 개 쓸모 없네 돌멩이 던지는 애들 아니야 아 개 쓸모 없네 진짜 아이씨 6천논만 뜯기고 갈 수 없어 휴전하기 전에 빨리 패야돼 영주 없냐? 적당한 애들 잡아야되는데 진짜 폭목해서는 못 이기고 내가 전사인데 할 수 있는게 없다 야 개 쓸모 없어 숨만져 옆에서 어 여기 길이 아니네? 와오 야 나냐? 어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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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야되는데 이거 뭐 튀어나오지 않겠지? 근데 이거 수비대가 좀 보기 힘들다 옛날은 그거 같지 않네 갈수 어붓가냐? 으악! 어 감기 들겠다 아 야 지랄로 아 진짜 아 진짜 아 존나 시크업하네 아 얘네 왜 이렇게 다 빵빵해 얜 뭐 전년도 안했어 너희들 뭐야 저 저 저 저 말로 가자 아어우 미친놈들 80짜리도 못 이길거 같은데 약탈자들 때문에 어 양 싸다 양모 엄청 싸다 깨알무역 아 진짜 확 확 진짜 이길 수 있는 애들 골라야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돼 나는 와 이쪽도 얘네 땅이네 약탈자를 버려야될거 같은데 이거 못가냐 일로? 어 잠깐만 뭐 그걸로 가면 안 될거 같은데요 친구 거기 아닌거 같은데 약탈자 일단 약탈자 물어 탈자 물어 어 길 이거 구분이 안돼 큰일났어 야 가라 야 우리 애들 왜 이렇게 많아 발에서 지금 연기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러는거에요? 화났니? 바닥이 혹시 모래받 모래 모래바닥 사막판정 그런건가 그래서 이제 바닥에 연기가 나는건가 전혀 사막이 아니지만 야 밸런스가 꽤 괜찮네 운동능력 올라가는겟다 와 어디서 존나 빨라 그래 투구를 보고 쫄아서 못 때리는구만 저한테 때려보고 한명도 안죽었고 넘치 맛있고 약탈자 맛있고 약탈자 가져가 안써 영역도 올라가네요 누구한테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차라리 저쪽 사막애들을 고용하고 싶은데 이쪽 우리 우리 제국애들 고용 못할거면은 너무 너무 한거 없이 돈만 뜯기고 돌아가는 데다 너무 자심심 상하는데 어떡하죠? 저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 나 그때 일단 가봐 너무하네 진짜 우리 애들 운동력 올라가는 것 봐 검사야 아씨 숯좀 내나봐 와 이거 숯 계속 사야돼 검색을 시켜줘 원목을 검색하게 해줘 나한테 언제 가서 사고있어 나 원목 어딨냐 안파냐? 다 쓸모없고 아 잠깐만 양모 얼마에 파니? 양모 양모 사가냐 양모? 아 양모 별로 안싸네 올라가자 아아아아아아 스테미노 소비하는거 진짜 너무 극협인데요?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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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목 나오는 데다 아 그냥 사 원목은 쓸데가 많으니까 돈이 좀 아깝지만 아 근데 영주의 목이 진짜 값어치가 장난 아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값 차이가 너무 심한데? 저기 가서 이게 우리 애들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한것도 없이 돌아다니면 안돼 이렇게 한것도 없이 돌아다니면 안돼 원목 올라간거 과 이 정도는 정리하고 어 양모 다 팔고 양도 팔고 좋고 좋고 가격은 좀 떨어지게 팔았지만 얘 기본으로 얘가 돼있어야 돼 이건 반칙이야 검사야 검사야 이 밖에 안올랐어? 아 너무 쓸모없다 야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어 깊게 생각 안하고 그냥 까먹고 있다가 하나씩 올려주면은 그정돈 그정돈 밥값하겠다 습도적은 조금 무섭네요 아 나 포로를 안팔았네? 우리 쪽에서 넘어오는 애들을 건져서 울려야겠다 아아아아 따라오는 따라가지마게 쟤네들을 갑자기 빠꾸하는거 아니네 존대 무서운데 아니지?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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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쟤 왜 온거야? 왜 와가노서 향기만 맡고가 저거는 좀 맛있겠다 그래 역시 나대는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웃는거 잡아먹어야지 쿨한 쿨한 녀석이네 얘 누구냐 마을 싸움 도와줘? 마을에서 싸우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 왜냐면은 나는 보병부대니까 뭐했다고 신병들 레버파 레버파는거냐 아 근데 이거 너무 도박인데 솔직히 아냐 근데 원래 원에서는 이렇게 싸우면은 그게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거든요 너 이색 그치 마을사람 있냐? 잘 잘 구석에 몰려있다가 완전히 그 나가가지고 때려 박자고 내가 화살 맞으면 안 돼 아 밥값 해야돼 이제 진짜 밥값 이제 진짜 쌀값 해야되나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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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일로와봐 팔 맞으면 안 돼 저거 가까이 붙인 다음에 여기 온다 저렇게 온다 일로와봐 넓은데 써오자 좋아 오 괜찮은거 같은데 별로 안센거 같은데 얘네 아냐아냐 존나 쎄 뭐야 아냐 고병 많아 근데 말타고 덤비네 마을인데 오오 다 도망가 뭐야 얘네들 겁나 약하잖아 야 이거 빨리 쎄지고 싶다 얼마나 재밌을까 이걸로 다 썰고 다니면은 야 기병들만 남았어 다 도망가고 야 다 썰어버려 아이고 진흙밭이니 왜이렇게 미끄러지니 아 근데 크림 뭐잡아야되지 얘도 뒤통수 맞는거 너무 싫은데 풀피인데 풀피로 가고 싶은데 야야야야 끝났다 끝났다 오케이 오 생각보다 되게 쉽게 이겼네요 우리 우리가 이거죠 깜짝 놀랐네 이거 보고 이씨 너는 내 포로요 야 너무 잘 나왔다 병사 와 대박 대박 풀 넘었다 불안당 이런 애들 빼자 산도적 황기부대도 아니고 도적을 넣어 포로는 포로 들어와 포로는 바로 보내주면 되니까 설마 영주만 안 놓치면 돼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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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여기로 가자 아 깜짝이야 도망간 줄 알았잖아 자 오 잠깐만 영주 영주 있지 영주 얼만데 아 쿠라니 쿠라니 천 천 아이 쓰레기네 내놔 아 다 비싼게 아니군요 아까가 진짜 잘 잡았던 건가봐 밥 먹니? 시민들아 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뭐야 어 이런 애들 있었네 용병 아 나 몰라서 지금 처음 알았네 그냥 잘못 눌러서 들어온건데 아휴 소름 아 지금 상황 너무 좋다 전쟁 안 안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 돈을 위해 전쟁을 한 느낌이야 보형부대가 너무 쎄 한두쩍 꺼져 띌 언덕이 아냐 얘가 부장 상인이구나 어 괜찮네 전쟁에서 버는 금액 생각하면은 굉장한데? 물론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아 근데 이거 괜찮다 도망가니까 중간에 만약 안 도망가고 계속 싸웠으면은 솔직히 몰랐는데 비병도 있고 먼저 쫄게 만드는 게 중요하네 저런 상황이면 우리 애들이 먼저 쫄면은 더 무섭겠다 야야야야야야 대박이다 협공이다 물어 물어 뭐해 아니 뭐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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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자가 쫄자가 무조건 이겨 200명이야 우리 그냥 기다릴까? 충분히 줄어든 다음에 도망 나오면은 도망 나오는 거 물자 빨리 빨리 도망 나와야 솔직히 도망 나올 수 있잖아 이 정도 숫자면은 전멸할 때까지 싸울 거야? 애심 싸워보시게 쉬고 있을 테니까 아 도망 나와 영주만 쏙 빼먹게 아 이거 참나 이거 어이구 이거 합류해야겠구만 어이구 도와주겠네 하하하하하하 공격 우리 부대만으로 충분하다 보병밖에 없어 야 근데 화살 되게 멀리서부터 쏜다 어 맞추네? 아니구나 저 만테우스가 때렸구나 빨리 다른 옷도 입고 싶다 지금 너무 조촐해 돈을 벌어 돈을 명성도 올라오고 너무 좋은데 전쟁하는 거 전쟁 게임이니까 뭐 옛날처럼 무역이 무쌍하는 시대가 아니야 무역이 좋아졌는데도 전쟁이 더 좋아 오 미친놈들 오 미친놈들 오 미친놈들 쏴봐 어디서 어디서 이리와 이리 이리와 와 이리 이리와 아 겁나 못 때려 크흠 매력 올라갔고 흠 크흠 얻은거 별로 없네 아 점점 어 근데 우리 손해가 너무 적어서 너무 좋죠 역시 진정한 승리는 손해를 보지 않는 것 너무 좋고 어! 아니 이 녀석들 돈을 날먹할라 그래? 빨리 가 얘네 뭐 보병장비밖에 안 나와 지사하게 이거는 내가 쓰자 아 진짜 잘 나온다 일단은 강철부터 와 이거 뭐야 와 대박 야 비싼 걸 남겨놔야 되네 잘 남겨놓겠어 묵기들 어차피 무게도 많은데 야 빨리 안오나? 이 마을이 맛집이야 이 마라테아 먹으러 온 놈들이 맛집들이야 어 나 왜 이렇게 멀리서 더는 바뀌었어 그럴 뻔했네 빨리 넘어와봐 솔직히 나한테 먹이 좀 줘 여기 여기서 오는건가 이쪽인가 마을 마을 약탈하는건 좀 그렇고 진진 못하니까 좀 없냐? 아 성을 한번 때려볼까 아무 이득도 못보겠지 성 때리면은 궁금한게 있는데 이거 수비대가 250명이라는거에요? 엄청나게 많지도 않네 빨리 명성이 좀 중요하다 아 진짜 안올라 너무 극혐이야 너무 극혐이야 빨리 거래나 올려야겠어 120오랬나? 야 솔직히 125는 좀 멀지 아 빨리 양손 찍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다 내가 너무 느리고 약해 약한 자는 활약할 기회가 없어 뭐하냐 징짐한거야? 어어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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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괜찮지 않지 딱 먹을만 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아이씨 아니야? 냄새가 나 좀 똥내가 나 얘 물리면 도와줄까대 흐흐흐흐흐흐 아 이거 치고 있었구나 왜 글루가 갑자기 어 야 잠깐만 킥만한데? 주위 합류구는 없지 아 잠깐 어떡하지? 솔직히 내가 더 쎄겠지 부대 뭐 병질 그런거 못보나요? 알트 아 볼 수 있네 지원병 열일곱명이네 내가 이게 신병도 있고 신명도 여덟명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40명이네? 내꺼지 그럼 딱돼 들이대 들이대 여기서 추가나오면 나 좆대는데 안 나올거야 그렇지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흐흐흐흐흐흐흐okay 길목이 불안한데? 음 그짝 들이대 야 67명의 목은 좋지 얘들아 우리 기습하자 숨어있자 어디 있는거야 적들? 안보이는데 공병도 16명이나 있는데 여기 있으면 말이 지나가도 못 올라올 것 같고 여기서 싸워도 괜찮을 것 같다 내가 병사가 훨씬 많네요? 똑같은데? 뭔 차이야? 부상병 때문인가? 어딨어? 어디야 그쪽이야? 공병만 따라오고 그렇지 공병 여기 어 난전 아 이렇게 나무 많으면은 안되지 그렇지 그렇지 아 겁나 잘 싸우고 어? 김어 있어 김아 딱 돼 딱 돼 어디서 도망지기야 말 내놔 말 내놔 어디가 아이아이아 오이씨 어디로 갔나 되게 차분하게 할 수 너무 좋아 게임이 편해 어차피 내가 죽어도 구아가 잡아주니까 부담이 없어 막 막 던져도 돼 어 야 왜 이렇게 무섭게 김..김무기 써 치사하게 그렇지 내가 막아져서 죽은 겁니다 표공을 휘두른 건 위협이었지 표공을 휘두른 건 위협이었지 자 잡았냐? 도망갈때 된거 아냐? 왜 이렇게 안도망가는데 뭐야? 아 개끈질겨 와아 저 한놈 역주행하는 것 봐 이리와 이리와 어우 좋고 예에에이 이번 싸움은 진짜 용병으로서의 극치였다 명성 6 내 포로가 되도록 해 아 너무 쓰레긴데 가볍게 데려갈까? 너무 많으면은 또 문제있으니까 이정도만 데려가자 자자야야야 누구 맘대로 시간이 가 이거 일로 나가면은 적들 나오면은 망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일로 가면은 여기서 나오면 또 또 망하고 이리로 가는게 제일 안전한데 그나마 안 왔겠지 일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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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가꼬 오른쪽으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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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지 밤이지 아 잠깐만 나 절로 안 보내줄 것 같아 쟤네가 일로 로타이로 갈까? 아니면 돌아서 갈까 일로 가자 오 보내주네? 고맙다 우리 편이었구나 아아 정말 이거 비싼거 빼고 팔자 아 이렇게 팔려니까 너무 역겨운데? 이정도만 하면 되겠지 새로운거 안파냐 좋은거? 아 돈많아 아 이거 진짜 속도 1만 줄여줘 보너스 밖에 아 이제 아깝네 이거 어 이거 좀 멋있는데 가자 가자 저 왕거리를 잡아야되는데 그래야지 꿀좀 빠른데 아 포로수도 40명까지 수용 가능 여기 안전한거 같으니까 병사나 징집하자 아 저 루이깐 쟤 겁나 거슬린다 철강사 왜 이렇게 많아 철강사 왜 이렇게 많아 오아 대박 2티어 까지 안 덤비네? 이게 영주군이 생각보다 많이 약하다 일반병사가 너무 많아서 저런 보병만 많으면은 힘싸움에서 이기지 일반 신병이랑 우리 강력한 보병들이랑은 잽이 안되죠? 힘싸움으로 이겨버리면은 그 싸움 이기는거죠? 너무 좋죠? 아 약탈자 너무 맛있겠다 보대 몇명이야 71 치료사 침좁네 치료사 겁나 하는거 없어 석 아 아 뭐 성장한 놈이 없네 와 저 진짜 세긴 세다 내 기대하는 바가 많아 열심히 해줘야 돼 이거 어떻게 올려 그럼 지평점수 이거 밖에 안 되면은 이거 배수죠? 학습률 저거 어 그런거 보네 올라가는 그건가 보다 와 활력을 좀 많이 찍어야 된다 나는 이게 목표기 때문에 사실 보는 거는 이게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화살 막 거부로 튕겨내는 거 근데 이펙트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괜히 버그 걸릴 것 같고 순수하게 진짜 힘과 속도로 막지 않아 죽기 전에 죽인다 걔도 바쁘구만 아 먹잇감이 없다 적당한 사냥감이 없어 칼라더그 오오오오오 이거 이거 내 먹이지? 내꺼지? 지원병 30명 사라져 제일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애 이 지금 영주들보다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애 지원병 30명이면 그냥 가서 찢어 무슨 대기를 해 방패 들고 가 방패 들지도마 그냥 가서 찢어 야 지원병 진짜 너무 약한것 같애 오베리아 돌멩이라도 들고 와야 돼 얘네들은 어어으! 어어으! 우리 같이가자 온다 X3 딱 기다려 들어가 어 옆에 귀병있네? 아이씨 잘 꺾는구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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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뭐야 도망가는거 아니었어? 어... 귀신같이 막았다 진짜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오오 좀 버틴다? 민병대 주제 그래 그래 야 고병 쎄니까 투창으로 그냥 숨도 못 쉬죠? 들어와 들어와 찌르기 없나 이거? 찌르기 안되나? 그래 잡았어 내가 먼저 창을 맞아줬기 때문에? 자부짓었던거죠 내 활약이야 저것들 좀 잡아주세요 이정도면 이긴걸로 해줘야되는거 아님? 야 잘 싸운다 우리애들 무기상인 잘 쏜다 화살 진짜 ai가 똑똑해졌는데? 재밌어졌어 게임이 아 우리 일곱명이나 죽었네? 아 우리 일곱명이나 죽었네? 아 우리 일곱명이나 죽었네? 음 이정도로 봐주겠네 지원병은 강해져서 돌아오도록 식량도 좀 부족하다 이제 빨리 가야겠다 야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전투 이지영은 진짜 대박이야 병사좀 더 꺼내와 나 못팔았길래 4,500원이 나왔어? 어디 보자 22,000원이라 하아 공방짓고싶다 방패가 예쁘다 방패좀 끼고싶은데? 저정도면? 야 113피해라고? 관동피해가 원래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데 저렇게 쐬도돼? 한방이잖아 맞으면 너무하네 자비가 없구만 여기 공격하고 있구나 아 왜이렇게 조용한가 했더니 자자자자자자 잠깐만 잠깐만 지나가세요 어 지키러 가는거죠? 저거 와야되면 모르겠는데? 일단 징집이나 하자 아이고 나말이고 그리고 저 무장공수 좀 구매를 해야겠네요 무장공수가 굉장히 괜찮네요 일반병사도 센데 공수는 그냥 센놈만 쓰고 약한 놈들은 안 만들겠습니다 그냥 센놈만 사서 쓸게요 충분히 세네요 치료사의 의술이 84가 됐다 얘들 어딨니? 취직해야지 와 경비병도 있네? 몸값 거래 얘들아 어딨니? 누구니? 의자밖에 안 밝혀지니 없냐? 하아이 얘들아 지금 술 마실 때가 아니야 출세 벼락출세라고 없나본데? 아니면 위층에 있나? 툭툭 끊기는거 같냐? 기분 나쁘게 되게 재밌게 산다 얘네들 옛날엔 되게 생기가 없었는데 수수 없었고 사람 사는 동네 같애 좋아 병 빰 빰빠빰 빰빰 빰빰 잠깐만요 생방송 확인좀 하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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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아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군요 아 나는 댓글이 하나도 안 들리길래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제법 많이 보고 계셨군요 근데 병사를 좀 보충을 해야겠네 진짜 이런 데도 가야겠다 지금 여기서 저 도시 뒤편에서 다 모여서 싸우고 있으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네요 무서워서 근데 이 마을은 별로 안 노리고 진짜 전투에만 지금 치중을 하고 있네 복물 좀 사야겠다 나 먹고 살아야겠다 좋아 아 제국보병 나올 때가 너무 좋아 딱 적당해 공병도 충분히 세고 공병의 역할은 딱 이제 기병 잡는 거 보조해 주는 역할만 하고 보병 힘싸움이 진짜 최고인 것 같다 제일 안정적인 것 같네요 변수 없이 그리고 또 재수 없게 내가 또 한 대 맞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여기 대기하면서 추가 병사 끊어주자 추가 병력 이렇게 돌아서 지금 추가하고 있죠 먼저 역주행을 해서 병사를 끊어주겠어 여기 있으면 딱인데 약탈자 먼저 그쵸? 아 빨리 숙련도 올리고 싶다 병사들이 일반 병사들이 나보다 훨씬 강해 최고티어 가면은 130인다 80이고 이 정도면 투기장도 못 이기겠어 느려서 무기도 느린데 사람도 약해 개 쓸모없어 내 검사는 벌써 이제 200 넘어갔는데 숙련도 처음부터 200이었지만 아쳐가 앞으로가 내가 다 잡을거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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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야 돌멩이 던지지마 이씨 던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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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지마 막지마 이씨 오케이 아 나 이거 이랬으면 안 됐는데 생각머리가 없었다 계속 전투를 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놨어야 했는데 14%가 돼 버렸네요 돌아가자 여기 항상 여기다 찍어놔야겠다 이거 찍어놓고 나중에 이게 방향 잃지 않게 앞뒤 분간이 안 가나 지금 정신 잃었어 55% 야아 재련 재련 와 미쳤다 이거 얼마 남았냐 25% 너무 잘 준다 야 이거 미쳤는데 와 야 이제 만들 수 있겠어 계속 올려주면은 근데 재장술 너무 안오르긴 하네요 미쳤네요 진짜 와 양심벌이가 없네 좀 씨 이건 대체 얼마나 센 무기를 갈아야되는 거야 만들어서 갈아야되나? 됐다 풀이다 우리 애들이 너무 성장을 못해 개 한심해 진짜 동료들이 거의 성장 거의 성장을 못해 장비 맞춰줘야 되나 보네 진짜로 내 나조차 장비를 맞춘 나조차도 이렇게 약한데 일반 보병보다 세질 날이 올까 검사님도 솔직히 하는 거 없어 속는 동안 들을 게 높지 이거 분단이 안되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거 이쯤에서 슬슬 나눠줘줘야지 내가 좀 뭐라도 비벼볼 텐데 하나의 바위가 돼서 굴러다니고 있어 지금 이런 애들 그래 이런 애들 찌끄레기들 딱 돼 야 너 딱 봐도 많이 줄 것 같다 돈 만 원 줄 거지? 야 너무 개꿀인데 완전 독립 유군이야 용병 수준이 아니야 우리 공병들 왜 나대고 있지하지 않고 장비가 가벼워서 그런가? 공병을 먼저 가고 지랄이야? 다 죽어! 다 죽어! 가자 되게 뭔가 포근하네요 날씨도 포근하고 몸도 포근하고 아 요즘 또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코로나 사망자 이제 0명 아닌가요? 매일 엄청 늘어났었는데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방패 들고 있는거 봐 방패.. 방패밖에 안 보인다 여러분들도 건강히 죽었고 음 이렇게 돌진하면 안 되지 야아 계속 저 새끼들 원거리 공격 없다 야 화살 다 떨어질 때가 있어 던질 것도 다 던져 우리가 더 많다 던질 것도 아아 말도 안 돼 오 잘 싸운다 근데 야아 잘 싸우는데 하지만 물량 앞에 장사 없죠? 진짜 물량 앞에 장사 없는 게임이 됐어 나는 투에서 여러명 만든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무쌍게임 될 줄 알았는데 더 장사 없게 됐어요 방어력을 이제 방어력 높은 장비를 껴도 데미지가 들어가게 바뀐 것 같죠 느낌이 딱 그리고 때리는 맞는 타격점에 따라서 데미지 반감도 크고 더 실력 게임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외국에서는 마운트웨이 블레이드가 대회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5년 전쯤에는 트위치에서 대회에 막 중계도 그랬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만 넌 내꺼야 와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닌거니 뭔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동료들이 많이 생기는거니 아 이거 주라고 도로 이씨 미쳤냐? 5명을 더 빼야되는데 누굴 빼 치료소 빼버릴까보다 우리 애들 너무 다 소중해서 뺄 수가 없는데 됐지? 됐지? 좋습니다 적당히 가져가죠 야아 진짜 전쟁이 너무 돈이 잘 된다 이건 묻혔어 진짜 일로 가다가 만나면 좋겠다 짜토리또 이번에 얼마 줄까 이거 돈은 따로 안줬거든요? 아 별로 안되는 외웠네 찌끄레기였잖아 아 참 실망이고 녹색 녹색 아 무기는 좀 잘 골라야 된다 함부로 팔면 좀 아깝네 갑자기 영주 장사가 좀 안되는데요? 병사는 점점 세지고 있는데 이거 안줬습니다 더 격렬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지금 병질이 굉장히 올라가서 강한 적이랑 써도 되겠는데 지금 너무 하..저위티가 없는데? 거의 제대로 붙으면 진짜 세겠다 얘도 기대하는게 많아 내가 제대로 붙으면은 100도 이기는거 아니야 이정도면? 아 그건 좀 오반가? 내가 약해서 안되나? 나랑 내 동료가? 아 야 너무 대박 좀 좀 더 끌어치고 그렇지 여기까지 끌어들인 다음에 옆에서 그렇지 너는 이거 너는 장군이 맞니? 그냥 동네 사냥꾼 아니니? 디자인이 왜이러니? 빠바바밤 이제 풀어줘야겠다 돈도 중요하지만 명..명에다 명성 같은걸 얻고 싶으니까 풀어줘야겠네요 50명 맞죠? 왜 저렇게 현란하게 움직여요? 기병이 좀 많나보다 자식도 돈 좀 발랐구만 괜히 그런 차렴으로 다니는게 아니야 지장들이 좀 가볍지 않습니까 장비가? 무장들이 무겁고 기병을 다루는 지장이면은 위험하지 우리 애들 너무 멍청해서 기병 오면은 몰살 당할텐데 물도 안 건너와 겁나 도전해 하지만 우리는 군병이 우리는 군병이 오오 야 쟤들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강 건너오게 해 강 건너온다 오래걸리니까 던져 던져 투창도 많고 전혀 굴리지 않거든요? 원거리전? 비병도 오지도 못하죠? 아 나 진짜 활 너무 벌어지는데 이거? 적이 많아서 막고 있긴 한데 그렇지 꼼짝도 못하죠? 이거는 보내야겠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나한테 보내지 말고 어이구 비병이 약하네 약간 옛날에 케르지트 창기병 아 한 번 돌진해서 부딪치고 사라지는 그 느낌 나네요 좀 아 허접한데? 영주군? 영주군 너무 약한거 아니야 근데? 기사도 없어 아 우리 애들 너무 많아서 때릴 수가 없다 야아 군병 잘 잡는다? 고병이 몸만 대줘도 군병이 다 쏴 잡네요? 그런건 맞춰야지 그런건 정면으로 오는데 그렇지 턴 돌 때 그렇지 한대끼도 못 맞추죠? 저쪽으로 돌 때 그렇지 저쪽으로 돌 때 그렇지 좋아 어 저게 신병이야? 신병이 저기 말퉈고 다녀? 야아 진짜 많이 준다 이것저것 두 명밖에 안 죽었네? 애포로요 얘는 병사가 약해서 뭐 줄게 없을거 같은데 다 데려와 너무 좋고 돌아가자 좀 좀 이렇게 되면 좀 물리는데 근데? 슬슬 뭔가 해야되나? 나만의 땅을 가져야되나? 아 나 풀어준다 그러고 또 데려왔나보다 아 미쳤네 오늘 환장했어 또 안나오냐? 아예 5만원 6만원 만들어서 장비까지 하나 더 맞춰야되나? 가능하면 비싼 검을 갖고싶은데 근데 너무 쪼여놔서 지금 안 올 것 같죠? 저기 딱 봐도 영주가? 돌아가야겠다 슬슬 로티어 로타이 한 번 가보자 35,000원 전쟁하기 시작하니까 금방 모이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왜 그래 진짜 야 전쟁 안 나면은 나는 의미가 없잖아 존재의 의미가 아이씨 적절하다 근데 캐스트도 있네 자 제일 좋은 거 줘봐 어 내가 끼던 게 조금 더 좋네요 와 잘 썼다 저거 외에는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아 이거 좀 구리다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자 자 이게 할 말이 있어 고고 전쟁도 끝났고 임금도 오히려 흑자고 꾸릴 거 없죠? 아 없다 얘는 아 아 너무 구려 아니야 아 아 이거 누구랑 전쟁 날지 좀 중요한데 이거 우리 도시 지금 야 야 이거 완전 전성기지야 도시가 아니야 지가 너무 예뻐 아 아 진짜 이러지 말고 아 아 개장난해 진짜 야 85로 해 아 무슨 86이야 설마 퍽 때문에 86이 됐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지? 아니겠지? 원래 85가 정상이고? 아이씨 아니야 그거는 찾아볼까? 양손 클리버? 양손 클리버라 그랬지 양손 좀 더 뽑아 przedstaw 클리버가 없는데? 됐다 저거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아 근데 장비 너무 안 나오는데 이번에 장비가 있는데 마냥 못 사면은 그것도 되게 오열이다 재원님 그럼 가 무역을 좀 하러 가야겠어 어차피 전쟁도 안 났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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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랄 너 아 그건 아니지 나 무역하러 가고 있는데 지금 개뜬금 없이 거기랑 전쟁이 나 야 내 은 아 제일 중요한 금액인데 지금 아 이거 아닌데 내가 이겨도 번영도 떨어져가지고 손해 아냐 내가 낀 거 진짜 좋은 거구나 아 근데 모르겠다 이건 좋아 보이는데 사지도 못하지만 저거 살려면 좀 많이 팔아야 되네요 여기랑 어떻게 전쟁이 나냐 여기랑 아 여기가 연결돼 있구나 절로 가야겠네 그럼 저기가 적중지네 땅을 얼마나 이상하게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먹고 있어 호나부 꺼나 호나부 내가 언제 해놨냐 상단도 돈을 갖고 있나 이거 꺼 이러면은 보스트룸을 아 이거 너무 근데 기지가 좀 그런데 여기를 주축으로 삼고 이렇게 싸워야 되나 저기를 주축으로 삼아도 우리 영주가 안 오면 나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알짱거리지 않으면은 여기나 여긴데 아 너무 애매하다 위치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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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깁어져 저기가 전쟁은 해야지 그 두기저기나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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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기저기 와..병사..많다 어 나 뭐 본거 같은데? 50명 본거 같은데 150명인가? 글씨가 좀 큰데? 아 50명이네 아 얘네 벌써 와가지고 불지르고 있잖아 온이라로 간다 싸움에 불꽃을 태우고 있어 지금 뭐야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아 놀랐잖아 이씨 너무 상남자스러운 거래였어 그거 아니야 이거 손대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땅이? 일단은 내가 뭐 거래를 할거면 온이라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저기 있어야지 여기 상대는 도시가 있고 여기는 막혀있네 또 여기다 하나 뚫어주지 아 귀찮게 만들었어 약간 여기서 전투가 났으니까 이리로 가야겠다 땅이 참 이상하다 저 후슨폴크를 저거를 메인으로 써야겠는데? 생각을 잘못했네 와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어후 이거 입으면 어떻게 됨? 어 어 와 대박 아 이거 괜찮은데 은근히? 34면은? 근데 좀 고민좀 해봐야겠다 이거 근데 좀 고민좀 해봐야겠다 이거 전쟁을 좀 열심히 하고 아 뭐 뺏을거 없나? 옛날에 배너로도 나오기 전에 그런 말 있지 않았었나요? 나무 익혀서 본거 같은데 마을을 요새화해서 도시나 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 얘기 들었던거 같은데 그게 진짜 되나? 안될거 같은데 지금 너무 바닐라인데 너무 워밴드 느낌 심한데 이거? 강한 군대는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약한 군대를 빨리 찾아서 해코질 해야겠구만 아 기술치가 너무 애매해 아 식량이 없다 나 식량부터 처리를 하자 와 미친놈들 음식 저렇게 먹는거야? 아 얘네 눈빛이 너무 무서워 애들이 다 아 생기가 없어 물고기 파는데 와서 곡물을 사가네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지만 이정도 있으면은 충분하겠지? 아 망토를 먼저 사야겠다 망토가 비교적 싸네 다 망토 2만원짜리 있나 한번 둘러보고 있으면은 그걸 사야겠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을 다 불태우는데 무슨 벽 영주가 한 명도 없어 짓길 생각이 없나봐 소집 같은거 응해야하나 소집 같은거 응해야하나? 야 진짜 빠르다 상단은 나도 진짜 빠른데 상단은 비교도 안되네 공성전 한번 껴서 해볼까? 숙련도 쌓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 이거 고치고 있는건가 와 이런 기능이 있네 와 뭐 짓고 있어 와 처음봐 대박이다 전 여깄네요 왜 저거 짓을때 기다려주는거야? 뭐 그냥 쳐들어가면 안돼? 아이고 오일 오일이래 오일 천천히 시간 가고있다 돕는다 공격 궁금하다 공성전 공성전 때문에 발매를 늦췄다는 그런 얘기도 있... 와 이렇게 배치해서 가는건가봐 개신기하다 이거 성분 깨는거 아냐? 와 대박 공성탑도 있구요 자동 배치를 하죠 모르니까 나 성 좀 보고 곧 싸울래 아 이렇게 가서 이거 깨는건가? 그리고 여기는 공성탑을 올려서 이렇게 올리는건가봐 나 성문 깨는거 한번 해보고싶다 여기다가 여기다 보내자다 아 이런거구나 아 이런거구나 흐흫 잠깐만 그럼 시작해 그냥 내가 할수있는게 없네 대체 내가 할수있는게 없네 가자 얘들아 야 재밌겠다 절로도 갑니다 와 양쪽에서 양동이에요? 양동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느낌이 여기 있으면 화살 안맞겠지? 가자 오 이거 나도 할수있나봐 와 나도 할수있어 이거 공수성전이 사실 좀 워밴드의 가장 문제점이었거든요 비슷한 전투를 계속해야되니까 너무 지겨웠었는데 이거 기대가 되는데 이거 성이나 도시도 전작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죠 근데 뭐 전작은 솔직히 성문만 열면 됐기때메 성문라기보다는 성 성 병만 점령하면 됐기때메 거의 내부 들어가서 싸우는것도 별로 없어 이럴때 왠지 하탈 고소 먹어야지 아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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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싸운다 아우 아우 아 우 아우 아우 를 이걸 걸어가야 돼 공성주 아파한다 으음 으음 얘들아 너희가 믿어 한 대를 못 맞췄어 한 대를 못 맞췄어 왜 갖고 가는가 열려있는데 문 바보냐? 아아 어어 으흐흐흐 넌 안돼 아 저거 왜 끌고 온거냐 저렇게 오면은 처음부터 이걸 깨지 저거 왜 감사해 왜 그래 잘 때려 그렇지 돌진 돌진 아 얘네 왜 이렇게 살리기ρ발라? 아 좁은데서 못싸워 무리기 길어서 어우야 뭐야 그렇지 이렇게 난전이면 좋지 나는 야 숙련도 많이 올릴 수 있겠다 이거 공성 쪄야겠네 자주 와 맘도껏 이런 검렛 타지 내 오우야 잘 싸워야 된다 이거 오우야야야 이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봐줘 봐줘 아 미친놈다 와 자리만 잘 잡으면은 영원히 사냥하겠는데 반대로 못 잡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겠고 아 근데 방금 못 때린거 같은데 왜 내 손에 죽은거야 한정 뭐야 후한건지 안후한건지 모르겠네 야 다 잡았니? 어 다 잡았네? 아무 병사가 없네 누가 돌격하는 대장 나왔나봐 근데 병사가 있다는 표지는 없는데? 우리 애들인가? 야 잘 만들었다 전작이랑은 그래도 공성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네 수성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수성은 힘들겠는데 더? 우리 부대 한 명도 안 죽음 한거에 비해서 지금까지 가장 열심히 뵌거 같은데 이렇게 얻은건 없습니다 그거 아냐 그건 아냐 나는 그렇게 놀시간 없어 게릴라로 다녀야돼 어어어어 어어어어 큰일 날 보냈다 나 많아서 느리죠? 아르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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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되는거 아니냐? 솔직히 신병 70명이면 나 혼자서 잡아 야 덤벼 물어 아닌가? 아닌거 같애 얘들아 너 뒤에 바로 뒤에 있으면서 못잡는거 뭐야 이거 뭐하자는 블레이야? 105명 빨리 안쫓아가? 거리가 안쫓.. 안쫓혀지는거 같은데? 아 아 왜이렇게 멀어 내가 다 쓸었니? 이거 멸망하는거 아니냐 얘네 나라? 다했어? 빨리 없애버려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아 골드 변화 극혐입니다 좀 떨어지는것 봐 그래 그래 야 인터슈터 날려 물어 물어 나도 와 겁나 많음 가자 얘들아 우리 얘들아 아껴 우리 대기해 언더거려 가서 난 숟가락만 얹어야지 애정 숫자가 덤비는데 도망가지않고 싸운다는게 정말 용맹하네요 애정 숫자가 덤비는데 조용한것 봐 조용한것 봐 야야야 누가 역주행하래 뭐야 우리 애들도 다 신병이야 쓰레기들이야 나는 신병들 잡으면서 숙년도 쌓고싶은거 죽지 말하지않아 죽지 말하지않아 거기서 도망가면 어떡하냐 거기서 도망가면 어떡하냐 갑자기 대역성으로 달려 도망가면 어떡하냐 야 용순 내부대로 충분하겠는데 나무 무리해서 좀 싸워봐야겠는데 이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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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꾼 아아야 나무꾼을 때렸어? 건방지 건방지 아야야 비켜 야 못때리잖아 아이 무슨 개숨 먹은 새끼들 이거 아싸 무게 길어서 정타가 잘 들어가네 어두워서 하나도 안보인다 우리나라는 보라색이야 아 저렇게 굴렀는데도 아 잘 일어난다 떼굴떼굴 굴렀는데 도망간거 아님? 뭐야 신병이 신병을 죽이고 있어 아 새로나왔나보다 추가로 제가 무서워서 배틀사이즈 낮춰놨거든요 순서적으로 순서대로 나오네 이러니까 아 우리 애들 하나도 안죽었고 나는 명성을 0.2를 얻었고 아 저기로 가자 기지로 큰 걸 먹으려면 역시 큰 곳으로 가야지 큰 물에서 놀아야지 가자 군단병 야 우리 부대 진짜 정해인데? 일로 갈까? 어어 미친 게임 지나다닌 다음에 일로 지나갈 것 같은데 뭐 딱히 보이는게 없네 콰지라도 통해서 한번 가야겠다 약탈자가 있어 잘 도록 먹잇감스러운 애들은 없네 약탈자 여긴 이어줘야 돼 뭐 잠깐만 뭐 뭔 세뇨? 어! 쟤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냥감으로는 보병이 세긴 해도 기병이랑 싸우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아 한 거 없이 지나가는 거 이렇게나? 300원씩 지금 먹히고 있는데? 아드 안 연락 지나가는 게 뿔야 아드 안 물어 지금 징병하면서 다니는 것 봐 뿔어 빨리 역겨워 풀어주겠네 데려구 다녀도 어떻게 처리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마을 사람들이 섞인 것 같은데 소용없죠? 마을 사람들이야 주제도 모르고 최정의 병사들인데 고지대는 못 먹을 것 같고 그냥 적당히 힘싸움 하면 이기겠는데 보병도 많으니까 군병 뒤로 빼놓고 군병 뒤로 빼놓고 어디로 올까? 봐봐 어어 이리로 사 여기있고 애는 기병 좀 무서운데 저런 애들한테 시선 뺏기면 안 돼 보병한테 써야 돼 아 겁나 뻘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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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지금 개 쓸모없는 건데 야야 정면 정면 온다 온다 야 온다 혼자서 지금 와 영웅인데 쟤? 군네 영웅인데 처럼 문제 없지 넘어졌지 저렇게 저런 문제 없지 와…근데 좀 많다 심하게 많다 어어어 야 좀 심하게 많다 어어어 하어어어 야 좀 심하게 많다 어어어 하어어열어 너 이 병질 좀 보게 해주면 안되냐? 신병 20명이야 우리 애들 너무 없는데? 몰살인데 진짜? 베트랑 명궁있고 아 지지 이러면은 잠깐만 잠깐만 야 이게 19명이 돼? 이 숫자가? 나도 누워있네 아 도주 시도가 안된다고? 야 나 망한거니? 잠깐만 아! 어어! 아 이걸 욕심이 헤엑! 검은 이빨 양손 무의기술 십올랐대 아 쟤는 약한 애구나 아 내 돈 3,000원이면 풀어주세요 슬슬 씨발놈아 간다 으으우 으으으으 우리 애들 모든 걸 잃었어 아 야야야야 근데 이재이재이재 내보내줘 이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 이상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아 이 이상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하덜말고 내 인벤토리 무사하냐? 와 너무 끔찍하다 식량도 없어 동료도 없고 쓰레기야 아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탈퇴할까? 용경? 근데 지금 여기서 부활하려면은 계속 해야되는데 모든걸 잃었잖아 야 약탈자한테 밀릴 줄이야 진짜 물량이 깡패가 되긴 했다 아 이거 여기도 길이 없는데? 잠깐만잠깐만 어어 어어 일로 가야되지? 일로가 없네 아아 다 박살내놓은거 봐 여기 동네 절로 가야되는데 약탈자에 아이씨 갈수있냐? 갈수있지? 야 진짜 싹 다 털렸어 나 한방에 망했어 진짜 폭삭 망했어 다 전쟁났네 지금 쌍놈의 동네 야 은신처 지나갈수있냐? 뭐 지나가? 아 진짜 야 멈췄잖아 내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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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좋네 하나 진짜 아 약탈자 열 명한테 삥특키는 클라스 야! 그냥 한판 뜨자 씨 덤벼 아...설마 민병... 민병불량에 까... 까일 줄 몰랐네 그 기병 한마리가 컸다 솔직히 정상적으로 싸웠으면은 버텼을텐데 야야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아 무슨...잘막어 이씨 으으씨 으으... 딱둘이다 이 새끼들을 아... 명성영역... 사기 와 이렇게까지 추락하다니 너무 혐오스럽다 아 뭐야 야! 아 앵간히 좀 해 진짜 야 마을이 다 망해가지고 병사 징집을 못했어 나 제국병사만 모으려고 좀 아끼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되겠다 야 이거 어딨냐 이거 뭐 어딨냐? 우와 겁나 달려와 아... 죽을 뻔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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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무서워 병사 모아야돼 와아... 막 갈려고 둔것도 그냥 다 날려먹었네 이십... 육프로 마루나스 갈 수 있냐? 하... 혹시 병사 안파냐? 돈주고 샀게 내놔봐 왜 한번에 쫄당 망한거지 어떻게 된거지 이게 의자였구나 의사인줄 알았네 에이 저쪽으로 폭력변 뭐야?? 뭐... 그렇게 된거지 너무 무서워 정말 무서워 난 안파라 제가 일단 이구리의 공ב자가 아마도 한 번의 전투로 모든 걸 잃었어 우리 애들 저 끝에 있네 가자 빨리 가 빨리 제국군 제국군 병사들로만 팀을 짜야겠다 야 그렇게 될 줄이야 아이씨 그렇게 까진 안될 줄 알았는데 최대한 짜봐 와 이렇게 되면은 나는 전쟁에 합류를 못하는데 병실도 너무 낮아서 정의 병이었는데 그렇게 녹았어 와 너무 흥둑게다 진짜 아니 나 말까지 사야돼 이러면은 와 말도 안 돼 너무 양아치야 제국으로 통일해야겠다 번거롭다 보기 오 너무 쎄고 아 기마 한 마리 그거를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공수를 거기에 공수들의 화력이 다 쏠리니까 순간적으로 보병 힘싸움에서 물량 싸움으로 넘어가면서 확 밀린 것 같은데 옳지 않아 나한테 군대 장수들이 그만보네 찢어버리기 전에 라게타 사루고 라게타 라게타에 둘 있고 라게타에 셋 있네 라게타로 가야겠네 라게타 안 찍어놨다 상단이고 아 저기 뭐 아 잠깐만 그렇게 돌아가야 돼? 운동 능력 올라간다 계속 걸었는데 야 아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아니지 도망갈 데가 없는데 나 싸움 못 이기고 20명으로 못 버리고 갈 텐데 돈 줄게 봐줘 대체 돈을 왜 귀찮게 만들었냐 내리는 기계 하나도 안 먹히고 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와 개 귀찮아 와 미쳤어 와 미쳤어 가자 가자 와 미쳤어 어휴 시장 라게타로 가 팝 아 존네 비싸 사 사야 돼 이동하려면 잠깐만 아 로타이구나 여기 와 와 그 수많은 강철거 다 날려먹었네 다 날려먹었네 복구할 생각만 하자 아 제작이 너무 마음에 안들어 내 취향이 아니야 너무 모바일 게임 냄새가 나 너무 모바일 냄새 나가지고 다 제작을 할 수가 없어 있는 거 맞냐? 아직 있겠지? 가자 야기타에서 셋 때리고 둘 추가해서 어휴 자 어딨어 나머지들 사르고랑 재우니카 재우니카는 어디였지? 아 얘 지나왔네 아냐 사르고 갔다 가자 이게 맞겠다 제로우치 저기 있을 줄 몰랐네 어차피 병사도 징집 해야되니까 건너가 검사님 먼저 모셔야지 어차피 아 이거 왔다갔다 하는 것도 진짜 금칙하네 사막이랑 전쟁중이라서 말을 싸게 살 수가 없네 전쟁 전쟁할 만한 짬도 안되고 전쟁할 만한 짬도 안되고 이런 것도 있네요 아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더니 그게 괜찮잖아 재우니카 있어 이거 어 재우기들만 딱 모여있네 재우니카 하러 가 아이 무법자들은 나 못 노리겠지 아무리 그래도 30명인데 좀 찌끄레기들 잡으면서 올려야겠어 우리 애들 너무 무시무시하네 진짜 미친동네야 특히 검사를 좀 중점적으로 버프를 줘야될거 같은데 최소한 일반병사 상위티어만큼의 전투력만 내줘도 쌀값하니까 아 여길 거길 왜 가니 죽으러 가니? 어디야 저쪽이네 무슨 자신감으로 그냥 간거야 저쪽이 다행히 고마워 저쪽이 뭐 장학을 도착해라 영향력 사 여기다 가 이름을 알리겠어 이 세계의 이름을 알리겠어 빨리 70명 모으자 어우 왜 이렇게 병사를 안주니 얘네들을 개독한 놈들 진짜 상단은 절대 못 이기겠다 진짜 풀이 아닌 이상은 말..말 파실? 승용마도 속도 올라가던가? 좋아 어떤 말이든 상관없어 빨리 빨리 올려야 돼 속도를 복구에 이 2만원 3만원 복구한 데 다 써 한 번의 실수로 게임이 많이 후퇴했다 지금 하지만 좀 거슬려서 여러 병종 있는거 이번에 싹 갈아엎는다 빠르다 16마리 말 50마리는 더 사야 되죠? 진짜 좋네 많이 들어가 야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사막이랑 전쟁조경기관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말 사는거면은 뭐 나쁘지 않지 급하게 사면은 뭐 와 너무하네 얘네들 축축하자 축축하자 아 진짜 어떡하냐 이거 약탈자랑 자동전투를 한 번 돌려볼까? 아 진짜 어떡하냐 이거 아 약탈자랑 자동전투를 한 번 돌려볼까? 병사를 그러면은 어떻게 영웅들이 그렇게 먹을 경험치를 영웅.. 영웅들이 먹기에 너무 안 좋은데 정황이 한 번 돌려보자 10명 죽었네? 와 이렇게 올라간다고? 어 이러면은 그냥 딱 5대5네 징집하는게 어려운거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되겠고 너무 너무 역겹네 이건 좀 올라가긴 한다 모병 어 그래도 다 안 뻗었네 다 뻗으면 안되지 이거 뭐 몇개나 써왔다고 검사는데 바로 밑에 있고 이것도 전투력에 맞춰서 체력이 단건가? 내가 가서 잡아야겠다 약탈자도 아 자신이 없다 얘네를 잘 키워서 한 명목 만들게 할 자신이 없다 우리 애들을 오히려 오히려 부대는 오히려 가문은 또 성장하고 있어 의도치 않은 트롤로 에라코스 아 근데 진짜 물량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아까 그 신병들이 옛날에는 그냥 민병이 있으면 그냥 의미가 없었는데 존재하는 의미 오히려 마이너스였는데 전투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확실하게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니까 성능이 다르네 혹시 나만 들어왔던건 아니겠지 아이 설마 70명을 찍어도 승패를 장담할 수가 없네 이제 병사를 모아서 가도 내가 오히려 더 약하겠다 와 근데 여기 땅 다 뺏긴거야? 멸.. 멸망하겠는데 얘네? 뭐 했냐 쟤네? 웃기는 놈들이네 그래서 멸망하라 그래 뭐 했냐 와.. 미쳤다 방패 없어서 얘네랑 싸우면 너무 손을 것 같은데 말을 안 샀다 아 참 정신 안차죠 또 말이 미래다 진짜 말 너무 없고 아 노래는 되게 조용하고 안정적인데 게임이 전혀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이지가 않아 너무 끔찍해 와 한 놈도 없어 아 왜 이렇게 싸냐 말 저쪽도 더 싸네 수육마라 싼건가 양 40마리 40마리면 사서 팔만 하죠 70마리 채워야 겠다 아하 치워야겠네 이거 소 어우 좋아 뭐야 갑자기 왜이래 사막으로 가서 팔아도 되겠는데 사막이 전쟁이 끝나준다면 제발 진짜 완전 역사의 한 장면이었어 마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을 지킨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내가 저버렸잖아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잘 바꿨다 이제 병사는 싹 다 모였네요 놀랍도록 공병이 하나도 없네 아 뭐야 이거 야 아 이거 좀 아니지 하 참 됐다 점토 꺼지고 위를 가는게 맞겠지 근데 위가 내가 찌를 틈이 있을까 저렇게 망했는데 나라가 올려다니는 거 아냐 또 또 잡아먹기고 내려가야 되나 위랑 좀 싸워보고 싶은데 아 됐다 끝 복구 완료 말만 타면 돼 말만 돈도 그다지 안 썼고 삼천원 사천 썼고 너무 잘 마무리했는데 이 정도면 말이 좀 문제긴 한데 말이야 뭐 나오겠지 뭐 비싸도 여기 사야겠다 아 줄네 비싸 내가 팔 수준의 금액이야 약탈전 안 처분했네 어 매력 전투에서 명성을 20% 더웠습니다 다 뒤져서 진짜 오로지 전쟁뿐이야 약탈자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진짜 빨라서 도저히 잡을 엄두가 안 난다 이래 싸워도 내가 칠 것 같은데 오도크 어 가진 걸 전부 넘겨라 어 어 상관없다 오 질 것 같다 에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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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가 없어 오 질 것 같아 진짜 질 것 같아 어떡하지 졌어 이거는 무장 상기 저렇게 많은데 저 못 이긴다 이거는 떠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야 살려줬는데 돈이라도 뜯고 싶은데 아이 돈도 못 뜯네 아 이건 약탈자다 약탈자를 구해야 된다 어 어 어 이제 은 들어오죠 이러면 아 이거 사막마를 사러 가야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스카르까지 가야돼 미쳤어 가는 길에 무겁자 있으면 처분하고 하아 하아 못 찼는데 아 나 겁나 느려 아 저 안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 몇 마리야 32마리? 40마리엔 더구야 와 이거 너무하네 올라가 답은 야스카르다 여기서 좀 사냥을 해야되는데 아 느려서 안되겠다 한꺼번에 처리해야지 와아 너무 많은걸 잃었어 한번에 충격적이야 어 훨씬 빠르다 가자 야아 너무 안일함이 패배했어 진짜 딱 한번 신병들 잔뜩 있는 거기 한번 들어갔다고 그냥 한번에 밀려버리는거 옛날에 든든함이 없다 강한 병사의 든든함이 모든게 이제 물량에 달렸네 아아 그만 던져 얘들아 이 신병들 그렇게 죽여놓고 어디가냐 자아 겁나 약하면서 T-19 피해맞아도 안 죽는 것 봐 아이고 우리 애들 성장하고 있고 여기 말판은 돼있네 사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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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마리 30마리 더 자 열 열 며 열 몇 마리만 더 사면 되나? 58 열 두 마리만 더 아 좋네 비싼 것 봐 세 마리만 더 아 많이 복구했다 거의 다 복구했네 이제? 딱 60, 70이죠? 딱이죠? 5.5 야 빠르다 나이스 나이스 나가자 이곳을 탈출하면서 약탈자까지 잡으면은 아휴 무기 재료 빼고 거의 다 복구 돈이 최고네 역시 현금 들고있는거 말한게 없어 어딜 가나 돈이 있으니까 복구 되잖아? 꼴대됩니다 야 왜 은 안되냐? 왜 은 저기 공방 어디갔죠 내꺼? 설마 얘네들 전쟁났다고 내 공방 부셔버린거 아니죠? 에이 설마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야 불어 자 솔직히 5대5다 솔직히 5대5다 이정도면은 뭐야 고병들이 있는만큼 더 강하겠는데 원거리가 없긴하지만 쟤는 짱또를 던지지만 가라 가라 오로지 전사뿐이야 가 솔진 전사가 민병같지만 전사입니다 4명정도면 뭐 아 명성 영향력 좋아 444골드 노예 재수없게 444골드 노예 444골드 노예 야 너 아직도 오냐? 참나 이거 어이겁네 애초에 이거 녹일 수 있는 것도 없구나 그냥 팔아야겠다 내 공방 왜 안 돼 내 공방왜 안 돼 아 공방으로 간다 이 새끼들 내 공방 왜 나한테 돈 안내 손절했어 나? 아 왜 밖에서 꺼내 나 들어가야되는데 씨 뭘 봐 이씨 얘들아 내 은 어떻게 됐니 얘들아 얘들아 이거 아닌가? 오십시작 은 여긴 어디갔냐 근데 은? 진심으로? 잠깐만 공방이 설마 사라진거 같은데 나? 공방 왜 사라졌지 나? 잠깐만 이게 뭔가 이상한데? 공방 공방 아씨 배너로드 공방 사라짐 나만 사라진게 아니네? 버그야? 버그야? 어 잠깐만 공방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잠깐만 아 근데 이거 다시 지워야되는데 이 정도면은 여기 공방은 진짜 혜자라서 와 근데 본전도 못 빼고 망한거 같은데? 어이 잠깐만 진짜 사라졌는데? 내 공방이었잖아 뭔짓이야 누가 내 공방 피 누가 내 공방에 이런짓 했어 너야? 참으로 이상하구만 내 공방으로 가는 그것도 없다 선택지 근데 어찌됐건 공방은 다시 지웠다 또 안 사라지겠지 한 번 사라졌다고 사라지면은 사람 미치지 사라지 65명이네 부대 별로 안되네 그럼 잠깐만 어? 쟤 나랑 나 엄청 싫어하네? 암 일단 위로 가야겠다 이거는 이거는 뭐 좋던 싫던 위로 올라가야겠다 이 길로 가는게 낫겠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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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명만 딱 더 모집해서 제대로 붙을 준비를 해야겠네 아 드럽겠나 올라가 올라가 한거 너무 없는데 사실 이제 아 이제 슬슬 많이 진행을 해야겠다 뭔가 풀리겠다 싶으면은 또 안 돼있어 아 드디어 나오죠 아 그쵸 드디어가 아니라 다시 사서 나왔죠 너무 싫죠 너무 싫죠 우리 의술 있는 애가 있는데 우리 의술 있는 애가 있는데 처분해야겠다네 딱 돼 딱 돼 에이 겁나 많네 약탈자 가자 가자 고어 고어 도망가라 와 병사의 성장이 너무 느린데 다다다다다.. 아 야야야야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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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돈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 축축아 축축아 올라가 여기도 한.. 어우 한 구석이 아니라 이미 두.. 이게 이미 얼마 안 남았구나 야 이 십명.. 이거 arena 너무 맛있겠다 야 오 오 오오 오 오 나오우 깜짝 놀랐잖아 아이씨 북부 세력이랑 뭐 선전포고를 했다고? 야 나 말이 몇 마리인데 야 말을 70마리야 쫓아가 쫓아가 빠꾸 없어 쫓아가 끝까지 가 얘네는 눈 이쪽에 살아서 20% 보너스 있나 보다 혹시 그래서 이렇게 빠른건가? 확실하게 도망가네? 와 과연 얼마 줄까? 이번엔 좀 풀어주면서 싸우겠습니다 무조건 이겼지 이거는 어차피 얘도 보병일거 아니야 기병 하나도 없네 노르드의 후예들인가 봐 내가 노르드의 후예들을 묻어버리겠어 아 있네 셋이나 넷 넷 넷 이리 와 보여 추척무휘가 하나 더 저 본데가 어딨냐? 저거냐? 어차피 화살 한 30분밖에 없으면서 존네 잘 뛰어다니네 저희들 의미 없지 의미 없지 오 야 잠깐만 오 야야야야 뭐여 얘들아 하살도 없을거다 이제 이제 대사가 없어 돌진 으응 못 때리고 있네 이씨 한 대를 못 때리네 밀어버려 하살도 없을 것이야 그렇지 뭐라 넣어 물량으로 확실히 얘네가 쐴거 같긴 하다 딱 거기에도 가차없고 쐴거 같긴 개뿔 아아 내가 못할 바엔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어 말도 더럽게 튼튼해 소고기 얘 도망간 거 아냐? 야 우리 이긴 걸로 해줘 뭐야 아이 겁나 끈질기네 저 혼자 다 죽일 생각으로 지금 싸우는 건가? 그니 병녀석? 저리도 용맹할 수 있단 말인가 모여 그렇지 어떻게 한건지 모르겠지만 잘했어 검사 잘했어 웬일이야 대사가 없어 이거 아냐? 이게서 나온 노래가 아니란 말야? 바람 아 개모 싸워 진짜 얘들아 물량으로 밀어라 때리다 못해 지쳐서 손목이 부러질 때까지 버텨 그렇지 잘했어 야 진짜 이런 최저티어 병사들도 이렇게 잡았다고? 이번 작품은 진짜 병종보다 물량이네 풀어주겠네 풀어주겠네 어 별게 다 나왔구만 음 이 장비들 잘 쓰도록 하지 우리 부대 몇 명이야 58 62 야 열한 자리 비었네 야 바이킹의 후예들 여기서 싹을 잘라버려야겠어 raising toss just follow me 우리 부대는 나 따라오고 아 밖에서 계셨지만 Patrick 투하가 mi 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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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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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는 안 베지는 나무야 아 이것도 안 베져 잠깐만 이거 판정인데? 판정이 안 좋은데? 아 판정 안 좋은데? 진짜 안 맞는구나 이거 뭐 막는다 그거를? 야 이리 안 와? 어디 가 아 아 진짜 어떻게 해본거야 게임이 인간이 양손으로 이렇게 치는데 한 손으로 살짝 들어서 막는건 너무해 양심이 없어요 말이 안되잖아 너랑 어디서 싸우는거니 힘들게 싸운다? 스캐 야 쫓아가서 던져봐 어 야 뭐야 그게 아 진짜 너무 역겹고 개절 싸워 엄베 들어와 들어와! 야! 때려! 야 그걸 올라간다고? 순식간에? 잘가 비빌 걸 비벼야지 강자였다 1,800골드를 손에 넣었습니다 너가 데려갔니? 와 이거 너무 잔인하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좀 심하네 알아서 잡어 나 이거 귀찮아 또 있을거야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일찍 이장춘은 명성을 너무 안 두어 이장춘은 아아 레몬캔디 먹어야지 얘들아 갈까? 자동금 달리는 켰냐? 이미 이겼네 음~~ 아 진짜 아무것도 안했다 아무것도 안 준다 진짜 진짜 안 먹었다 진짜 진 아 얘가 잡지 말고 나한테 넘겨 내가 꿀빨게 적금 두자 아싸 만원 공방이 더 필요하다 으음 재다 다신 있냐 아 제국신병 열한 명 데리고 나한테 자신 있다고? 부중깡 따구요 더 많은데? 공격 쌍 뭘 봐 이병부터 치우자고 비 병이 없네요 근데 너희 왜 제국병을 쓰냐 웃긴 애들이네 으음 어 야야야야 가야겠다 거기다 마침 죽겠다 리엘도 만만치 않다 이 말씀 음 아 잠깐만 달라붙는데 그렇게 죽어 야 아니지 우리 애들 겁나 잘 싸우는 것 봐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망가게 해줘 항복 항복이야 항복은 씨바 아 18명이나 있는데 10명 두고 가면 되잖아 아 나 이해가 안되네 아 아이 도중에 도망가는게 너무 극혐해 저거 도망 안갔으면은 내가 옆에서 조금씩 더 죽이면서 다 이겼을텐데 아이 도망가는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응 초전에서 아 근데 그렇게 도망가는게 어딨냐 솔직히 달려가가지고 달라붙었는데 도망가는 놈들이 어딨어 아 너무 엉망인데 이거는 애들 너무 이상해졌어 싸우고 그런게 아니라 도망가 버리니까 야 방금 돈 내고 나왔어 이 미친새끼야 아 미친새끼인가 진짜? 그 미친놈이네 진짜 아 방금 돈 내고 나왔어 미친놈아 아 아이 방금 돈 내고 나왔어 미칠놈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나 구하러 와라 여기 살게, 그냥 공방이 이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나요? 공방이 영원한게 아닌가? 뭐야? 공방이 사라지는데? 뭐야? 아, 이제 앵간히 좀 해, 얘들아 쫓아오는거냐, 설마 지금 장난하냐? 진짜 쫓아오네 야 아니, 말이 되냐? 너 돈 내고 나온거야, 탈출한게 아니라 야 아, 공방이 혹시 라게타 쪽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부서지는거 아닌가? 그냥 아, 공방을 좀 잘해봐야겠다 나, 나, 저 사막 애들한테 충성을 맹세하게 생겨드려다가 나, 저 사막 애들한테 충성을 맹세하게 생겨드려다가 야, 이씨, 골 때리네 야, 이씨, 골 때리네 여기서 잡힌다는거는 그냥 도망을 못간다는거 아냐 애초에 그냥, 아예 아, 아, 아 아 도망을 못 가는데 그냥 아예? 방도가 없는데? 아 이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도망을 가? 말이 안되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도망가냐고 이거를? 너희들 왜 레벨업 상승하고 있어? 나랑 같이 있어야 상승하는거지 몇명을 넣어 몇명을 넣는거냐 대체 열두명 열네명 열다 열려 야 이거 어떻게 도망가 내가 여기서 화평 안 맺어? 탈퇴해야 겠다 충성서약한 적 없어 돈 받은거야 좋아 좋아 어휴 씨바 새끼들 너희들 보병 세더라 병사 주라 근데 보병 세더라고 아이고 하아 독한 새끼들 영상 올려서 우리 애들이나 찾아야겠다 야 근데 진짜 공방이 없어졌네? 꿀빨로 왔다가 쪽발렸죠 돈까지 시간과 돈을? 탈퇴 너무 너무 슬프고 아 굶고 있냐? 나 생각해 메인도 안 끼고 있네 언젠가 낄 기회가 오겠지 공방에 시간 잘 있으면 너무 충격적인데 티아리다 티아리다 야 쟤네 나라도 정말 끔찍하다 여기 씨바 하나 살고 아유 쟤 아유 쟤 저런 지옥이야 지옥 저기는 살라면은 하아 너무하는거 아니니? 오늘 너무 오늘 너무 똥쌌는데? 아 아 나 또 잡혀가겠다 아아아아 아 아 뭐야 미친놈들 아냐아 아 이거 누르고 있어도 되는구나 아야 다행히 봐줘 이거 하아 아 아 앵간히 하자 씨발 하핳 아 앵간히 하자 진짜 존나 열받는다 진짜 여기 좀 많이 위험하네 이씨 야아 아 아 아하 겁나 빨라 기마병들 또야? 통행료 겁나 잘 받아먹네 이색이들 이거 이번엔 코자이트가 나오네 진정하고 좀 제대로 해보자 오모르랑 발가르드에 가면돼 진정하고 좀 제대로 해보자 오모르랑 여기에 가면되네 여기에 가면되네 반대로 가고 자빠졌었네 작년이보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 그 45대 55는 붙은 상태로 칼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데 어우씨 그거를 빠꾸한다고? 아무래도 너무 열받는데 진짜 야 칼만 꽂으면 내가 이기는건데 그냥 거기서 빠꾸한다니 상도독이가 없잖아 나는 어쩌라고 다 도망가버리면 어찌합니까 어떡해 일로 내려오니 미쳤나? 적응됐어 제국은 빼 이씨 이제 안써 아아 기병 잡는게 너무 귀찮은데 말타고 뛰어다니는 어느 세월에 때로 잡고 있어 고맙소 고맙소 떠나야겠소 완전 개박살을 내놔 이 동물을 아이고 너 아는거 많으면 좋겠다 야 아 여긴 또 길이 없냐? 하아 100%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길이 없는 거야 왜 길이 없는 거야 맨세공소가 돈을 못 벌기 시작했구만 남는 돈으로 무역을 좀 손을 대야되나? 기승전 무역인가? 아 아 아 그래 어디 먹어라 터지게 먹어라 이 새끼들아 이제 이제 얼마나 많은 부대를 든거니 스물 네 부대가 있네 나 포함해서 국물 줄네 비싸 어 뭐? 어? 날 영혼까지 그렇게 괴롭히고 선전포호까지 하겠다고? 상단한테 시비 건 것 때문인가? 개새끼 그 저 정도라니 아 이제 지나가 버렸다 잠깐만 어? 얘네네? 얘네가 저기네? 참 웃기는 새끼들이네 아 얘네랑 얘네랑 다른 그거구나 그럼 나는 쟤네랑 그냥 싸워야겠다 깊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가지 말고 쟤네랑 대립을 해야겠구만 말이 없는 게 이제 또 큰애 말을 또 날려먹어서 말이 또 없네 후라이트는 쓰면 안 되고 이런 캬 정말 두 마리 있어 너무 화나 오모르 고 어? 이건 아닌데? 아 그래서 음식이나 해놔 그래서 귀찮아 야아 밥이나 먹자 아 아 아 아 아 아 말은 얼마 정도 하는 거야 말이 한 마리 밖에 없네 거래 레벨 상승 허어 열심히 올리자 아 제국을 아 제국을 아 제국도 해야겠다 병사가 부족하다 다시 사막으로 가서 다시 그분들을 모셔야 되잖아요 다시 사막으로 가서 사막마분들을 모셔야 되잖아 너무 싫다 진짜 욕배 그냥 하아 야 코앞에서 도망가는 거 진짜 너무했다 사기를 올려놔야겠어 음식을 다채롭게 먹여서 나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잘 찍어놨나 보다 가는 길은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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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보자? 여기 여기 올라가 올라가. 사막마까지 딱 복구하고. 바로 반격에 나선다 진짜. 저기 어이 어이야 뭐야 너. 내 동생의 행방 아니? 개야. 꺼져. 아 씨. 단 한 번의 싸움으로 핏동을 싸는구나 핏동을 싸 아주 그냥 아 얘는 또 아세라이구나 걔네가 동영적이 맞나보다 좋아 말 말 말 뭔가 싸우기 귀찮아졌어 얘들아 그냥 자동으로 싸우면 좋겠다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근데 저거 하면은 그 전투함으로 넘어가잖아 따라가 줄 테니까 다 쓸어버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아 신난다 와아 너무 좋다 와아 하아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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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헉 음... 그냥 팔아, 귀찮아 음식 있니? 복물도... 갖고 다녀야겠다 여기서 말을 다 사야되는데 말살돈이 없네 잠으로 가 잠 너무 고통받고 있어 이 웃는 얼굴이 너무 화나 이 얼굴 좀 봐 아 너무 화나 난 웃을 기분이 아닌데 얘를 혼자 웃고 있어 상마를 살 데가 없네 이 말로는 전쟁하기엔 너무 느린데 이 정도로는 아 근데 이거 한 번 째니까 너무 타격이 크다 복하는 게 너무 힘들다 15명 잡는 속도면 상관없나 이건 내가 아 저 새끼 후야 왜 50명이 따라붙고 지랄이야 이거 몇 명이 됐는데 먹을 게 뭐가 된다고 콩 하나도 나눠 먹을 만한 놈들이야 좋은 놈들이네 아 아이씨 이제부터 사기관리도 하고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아냐 엔아 오우 병사 없는 거 너무 화나 자 나한테 선전포고 한 것이죠 온이라죠 나 쟤네한테 그 상단 하나 땜에 저러나봐 진짜 개지럴이요 허 그 상단 하나 갖고 지금 오우 씨 제국 제국 징집해 쟤네랑만 병사 안겹치면 되잖아 전투를 할 만한 그게 너무 여건이 안 좋은데 개 잡병 돼버렸어 열곱 열곱까지는 잡을 수 있고 아 내가 느리다 이거 많이 느리다 이 속도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봐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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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옛날에는 약간 이제 보병은 보병대로 기병은 기병대로 써먹었다면 지금은 이번 게임에서는 완전하게 그냥 보병 상위 티어가 기병으로는 아닌 것 같아 효율성에 너무 달라 뭐야 야 탈춘했는데도 깃발 여전하네 오야 나 지금 100 찍었습니다 자 보자 명성이지 내 명성은 식지 않는다고 건너가 갈 길이 있니? 아 대체 맵 구조가 왜 이래? 길을 왜 다 막아놨어? 막아둘 필요가 없잖아 위로찾기야 위로찾기야 이리온 야 투창 되게 세 보인다 기본 티어애들 투창을 갖고 있는 건가? 와 나 이제 달리기 빠르네? 아 무슨 부딪히자마자 도망가 아 아 이 새끼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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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장사 잘될만한 데를 잡아야겠는데 진짜 15,000원을 모을지 장비를 맞출지 꼴을 정해야 되네 장비를 맞추는 게 낫겠다 약간 공방이 없어져버리니까 굳이 힘들게 공방을 할 필요가 없네 없어져버리면은 그 돈을 당장 효율적인데 투자하는 게 낫지 전투를 하던 뭘 하던 말 좀 사자 아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부족해 부족해 4.8정도는 안돼 평소는 맥수인데 축축축축하 7..40... 어휴... 부족하다 네 어휴 부족하네 점토 보스트룸으로 가자 장비를 사야겠다 역시 역시 장비다 그냥 뭐 침을 떠고 나발이고 장비를 X됐다 전쟁 중인건가 쟤? 지겠지? 약탈하면 얼마나 걸릴라나? 약탈하면 얼마나 걸릴라나? 궁금하다 공격 공격 야 민병대 30명이면 그냥 밥 아니야? 밥? 밥 야 밥 왔다 야 레벨업이나 하자 경험치로 만들어라 오 야 센데? 공격 됐노 아이 더 도망가는구만유 야 좋은 경험치고 아 어? 나한테 오는 거야? 저 포로스로 가야겠지 그러면? 야 뭐 만날까봐 너무 무섭다 야 뭐 만날까봐 너무 무섭다 아무도 없고 와아 예에이 오오 병사 괜찮게 나왔고 좋아 좋아 보병대야 보병대 이제 장비를 좀 해야겠다 자 급하면 급한대로 급하면 급한대로 우리 애기들께 필요한데 내 부하들 우리 애기들께 필요한데 우리 애기 남는게 없어 말을 계속 사면서 다녀야겠다 전쟁을 해 전쟁을 명성을 먹어야 돼 명성을 아... 너무 느려... 이거 이거 각도 너무 좋은데? 내가 더 빠르냐? 아 내가 더 느리네 어디까지 갈라고? 날 안 구해? 오 우리 애들 기술레벨 막 오른다 어디까지 갈라고? 영원히 따라가 영원히 언젠간 막힐 것이야 맵 끝까지 따라가 그렇지 언젠가 막힐 것이야 속도 차이가 좀 심하긴 하다 글로 들어가면 막혔지? 외통수지? 아 그만둬라 야 앵간히 해 이걸 건너간다고? 앵간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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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낀 뚜껑이 진짜 좋긴 하다 아니 이거 먹고 싶은데 아 아깝다 아 아깝다 뭘 굶어 내가 밥 사줬는데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나도 운동 능력 늘어나고 있어 아 곡물 겁나 비싸 하지만 산다 하지만 먹인다 곡물을 사러 가야되나 아니면 전투를 하러 가야되나 말까지 다시 사는건 너무 멀고 아 진짜 멀리까지 도망갔네 이 새끼고 와 독하네 하긴 쟤는 목숨이 달린 문젠데 네 빨리 가자 밀릴 수 없다 제대로 좀 싸워봐야 되는데 어 그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한 클랜 더 올라가는 것도 멀지 않았어 빨리 가 명성을 위해 음식의 자체로움을 늘려야 되나 만만하게 이길 만한 녀석을 어떻게 잡지 땅도 참 이상하게 먹었네 좋아 가자 점토 여기는 뭐 은 있냐 아유 다 점토야 살 수가 없잖아 내가 전투로 사기를 올리던가 해야 되나 여기가 괜찮은데 도시도 가깝고 물론 여기 적들 있어야 되는 문제지만 약탈자 80이야? 가자 어디에 있나 영주를 좀 작업을 하고 싶은데 만원 줬을 때 나 그거 너무 떡상의 기회를 보고 정신을 못 차렸어 저 이제부터 진짜 포로 한번도 안된다 지금부터 이제 쭉쭉 그냥 성장하는 겁니다 일로 가는거 맞지? 봐봐 아 그쪽이요? 제게ned! 아 아 에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거의 5대5 싸움을 해버렸네 미친놈들이 묵은명 같잖아 명성 7? 와 많이 줬다 거래 오 4궁마 사멜? 버섯코로 할래 야 근데 너무 포로가 터접하다 이거 대기나 해서 쉬어야겠다 좀 쉬어 으음 푹 씨라고 어차피 길게 롱런 해야겠다 방송한지 얼마 됐죠? 3시간 17분 롱런이야 와 저거 너무 맛있겠다 40명 돌아다니는거 못참겠다 못참겠어 얘네 은근 쎄단 말이야 상단 애들 얘도 전쟁이라는걸 하는건가 지금? 악탈자밖에 없냐 왜 덤빈거야 악탈자들? 왜 덤비고 쥔거야 뭐야? 이해가 안되네 아 내가 있어서 합류를 못한건가? 합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건 빨리 숙련도 열심히 올리자 오늘은 한 10일 올린거 같은데 아직 멀었거든요 한참 물려야죠 팍팍팍팍 올려서 검술로 승천하고 말겠어 검술로 승천하고 말겠어 검술로 승천하고 말겠어 밥발라 찌를거 없나 그게 있으면 떴겠지 법이 좀 호달리네요 그냥 산적잡는 사람 됐는데 습격병이 아니라 어떡하냐 올리는 것도 일이야 여기가 폴리시아, 티그레소스, 에레블, 소금, 점토, 양, 쓰레기네 아이고 그나마 양 와 진짜 애매하다 땅 어떻게 이따위로 먹었냐 존나 신기하네 이게 형신료가 없네 근데 배너로드에서는 형신료가 없네요 형신료가 없구요 4.1이고 나는 3.8이고 안되고 아 지금 어떡하지 마을 털고 다닐까 일로 오면 안되는데 뭐하냐 아냐 마을가서 음식이라도 좀 사놓자 와 걸어다니니까 운동력 진짜 많이 올라가긴 한다 이건 정말 좋다 이건 정말 좋다 아 왜이렇게 느려 5.3은 빠른건데 왜이렇게 느린거 같지 열받게 야야야야야야야 야차꾼지 나발인지 나를 쫓는다고? 딸을 니가 어떻게 쫓아? 그렇게 쎄? 나 쫓을 정도 아니잖아 뭔 자신감이야 뭐야 뭐야 왜저래 쟤 왜저래 뭐야 무섭게 기백에 내가 눌렀어 기백에 내가 눌렀어 이러다가 의도치 않게 동양인 학살자가 되겠는데 뭐해봐 공병이 있냐? 공병이 있어? 나 공병 안 만들지 않았나? 나 실수로 눌렀나보다 와... 귀신같이 나타나네 여기 아래 숨어있다가 여기 여기 좀 기병 날뛰기 어려운 이 나무 밭에서 뭐여 얘들아 여기 투창 많지? 해결해 알아서 하하 얘들아 투창이 있는 놈들이 투창을 안쓰면 뭐가 되지? 미친놈들아 어 야 뭐야 야 뭐야 언제 왔어? 아유씨 악놈의 새끼들 아유씨 자 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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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리와 저 새끼 가만 안 둔다 일로와 모여 다음 줄러싸 줄러싸 다 죽여 얘네 탄수가 많은지 우리 병사가 많은지 함 붙어봐야겠구만 덤벙주식이들 그렇지 야 너무 잘 싸운다 보병이 기병을 잘 잡아 창을 너무 잘 써 얘네가 이제 이제 AI가 옛날에 그 AI가 아니야 우리 애들 너무 강해 탈 개수 올라가고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와 나 갈뻔한거 실환인가 거기서 몇명 남았어 두명 남지 않았네 이 정도면? 열한명 남은거야? 내가 구분이 안가는데 저거 어 승리했다 난 모르는 사이에 승리했어 야 우리 10명이나 죽었어? 명성 5나 줬구요? 이건 내 포로요? 동료들 장비 맞춰줘야겠어 야 보스트론 뺏었네? 어어어 미친 게임 어어이씨 졌될뻔했네 아 미쳤다 저게 잡혀있으면 오히려 안전하고 도망갈 수 있지 않나? 저게 정신 쏠린 사이에 포로스로 갑시다 꽤 많이 죽었는데 포로스 근처에서 다 모아야겠네요? 말도 사야되고 저기 고맙소 떠나야겠어 크흠흠흠 따다다다다 던 던 던 던 던 던 던 던 와 진짜 많이 죽었다 아 그냥 학살을 당했는데 와 돈도 꽤 많이 주네 2천원 아 왜이래 처음에 포로스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나? 되게 애매한 듯 시작한거야 카노루스 테베아 제스티아 양 양 특산물이 두개나 이데 이건 만들만하다 양 특산물 두개면 만들어야지 양 두갠데 자 들어갑니다 일단 아 얇은거 왜이렇게 느끼게 두른다고 양손 무기만 그렇게 줄창에 둘러서 그런가? 야 도시 구조가 다 똑같애 양이면은 양털 쪽으로 하면 되려나? 야 설마 지금 밤이라서 아니지? 공 있지? 직원 아 놀랐네 양모 자 믿겠네 얘 특산물 두개나 겹치는데 1700원 있으니까 뭐 쓸 수가 없다 승용마 이 정도면은 부대 충분히 운용되겠는데 양을 거래하기에는 돈이 좀 부족하네요 사냥을 해야겠다 명성을 빨리 올려야겠어 야 얼마 안 남았다 클랜 2단계도 버터 좀 사 와 이거 돈 나오나? 임금? 우리들 월급은 줘야되는데 임금은 나오는 것이냐 나오는구만 양모가 두개나 특산물인데 더 잘 나오겠지 보통보다 야 약탈자 물어 이제 말 겁나 많아 보병들 다 말타고 다니는 미친 경우 말타고 이동하고 싸울 땐 말에서 내리는 이해할 수 없는 메타 빨래 정해부대를 만들어서 잘 처분하고 다녀야겠어 맨날에 그 수술로 꿀 빨고 막 병사 가르치 그런걸 꿀 빨고 막 꿀 겁나 빨아 썼는데 빨리 아자자자자자자자 어디서 이씨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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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을 원한다 명성을 근데 힘들게 사냥하는 것 치고 딱 이득 보는 건 없다 오히려 공방 이득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 26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야 특산품 두 개를 겹질렀는데 나라 망하겠는데 얘네? 아 여기 위가 아 위가 따로 있구나 아 어찌 이상하더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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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쟀 범 한 대 어어억 맛있겠다 야 아이고 피터지게 싸우네 아주 그냥 어 그렇게 힘들게 싸울 정도야? 네? 으 아 이거 화해할 수 있는 손 내고 900원 있는데 어 이런 노릇 화해가 돼 4 1골드로 화해 했다구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c 으 아 쟤네나 독릉 맺어야 겠다 저 사막 애들 이라 으 아 너무 웃기네 1골드로 얼마나 급했으면 1골드를 받냐 형식상 받은 거잖아 그냥 야 보스트롬 뺏었네 사막 애들한테 가자 야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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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스 사막스 사막 얘들아 소주 사냥하기 좋은 위치는 아니다 얘네들을 아 어디서 뭘 해야될지 감도 안 잡히는구만 아 아 근데 잘못 걸었다가 진짜 개박살을 할 수도 있는데 나 그게 너무 무서운데 차라리 얘네한테 갈까 얘 전쟁하고 있겠지 도시 하나밖에 없는 놈들인데 그리고 쟤네는 솔직히 지원도 잘 떨어질 것 같고 뭐 일단은 사냥 아 솔직히 무역으로 버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처음에 무역으로 그걸 했어야 돼 장비를 모았어야 됐어 뭐 노새 잔뜩 끌고 다닐 때 한 무게만 됐을 때 진짜 온갖 거 다 끌고 다니면서 다 막 남겨먹으면서 압도적인 자원으로 괴물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했어 영주군 수준도 생각보다 낮고 영주군 수준도 생각보다 낮고 영주군 수준도 생각보다 낮고 뭐야 잠깐만 그만 때려 이 씨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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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sek 나 여기 근처에 있다고? 우와 네 네 또 매기고 사기도 관리해두고 약탈자 또 잡고 바로 잡아라 명성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문구동 아이고 아직도 못잡았나 잡은거 같구만 돈 깨알같이 주는거 너무 역겨워 마른 화분에 물뿌리스지 살짝살짝 나오는거 잭팟을 왜 잭팟을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영주급을 죽여야돼 영주급을 올라가자 아 이거 좀 근데 유묘한데 여기를 파티로 먹고 얘네를 잡는게 나을수도 있겠다 물론 그게 된다면은 아 야 근데 이렇게 돈이 별로 안되네 야 양모면은 보통 다른거 팔던것보다 훨씬 강나고 어 많이 되네 특산물 두갠데 이게 맞지 어 근데 해적을 좀 잡고싶다 진짜 해적 잡으러 가야해 진짜로 아 약탈자 왜 이렇게 많아 강자가 그나마 한적이 세다 와 실환과 한적 속도 아니지 그렇지 나지 내가 더 빠르지 그냥 기병이고 나발이고 그냥 가서 나 죽여 찢어 쳐다만 가서 나 찢어 찢어 버려 이 의사는 무슨 깡닭으로 저렇게 다 빨개먹고 가는거냐 은사만 알아서 그냥 못살게 잠깐만 나꺼롬 놓으면 안돼? 뒤에서 훈방지원이나 하라고? 어 야야야야 잠깐만 그거를 거기로 꾸려버리네 아유 아싸 104다 아 저 저기였어? 우리 편줄 알았지 나른이 걷길래 야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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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만 멈춰봐 야 죽어버렸네? 잘했고 잘 꺾네 저거 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아 저기인줄 알았네 2007명서 뭐 좀 입어 빨개 벗고 다니지 말고 쌍놈의 거 진짜 이건 뭐야 사람 갔다 이제 좀 사람이다 야 전쟁하기엔 진짜 최악의 장소다 저기는 구조적으로 진짜 길 막 이상한데 막혀있지 아 진짜 너무 끔찍하다 너 왜 기병이야? 너 왜 기병이야? 누구 맘대로 내 말 썼어 미친놈아 나 말 얼마주고 샀는데 미친새끼 아 도적 다 꺼져 하미씨 자리를 먹을라 그래? 말을 먹을라 그래? 하아씨 상놈의 새끼들 저거 제국 제국에도 일단 일단 역자 제국 꺼봐 어차피 얘는 소모품이니까 죽으면 뭐 다시 징집하면 되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만 제국병사가 너무 범용성이 높다 징집도 많이 되는 만큼 페널티 적지 않을까? 전쟁을 껴야 되는데 나 지금 왕국 간에 뭐야 왜 눌러보라고 뜬거야 아 얘가 제일 센건가보다 그 빨개 벗고 다니는 놈이 야 난 너무 쓰레기야 나 너무 쓰레기야 진짜 스펙이 너무나져 그나마 이제 좀 올라온거 같긴 한데 그래도 쓰레기인데 이건 이동속도가 낮겠다 125를 빨리 찍어야 되는데 125를 빨리 찍어야 되는데 얼마야 아 이거 생각보다 양모가 불인데 난 양모 정도면은 크게 한턱 생각했는데 솔직히 은 공장같은거 별로 못찾아서 은에 관련된걸 좀 찾아봐야겠네 특산품이니까 저렇게 팔리는거겠지 특산품이니까 저렇게 팔리는거겠지 특산품이니까 저렇게 팔리는거겠지 고맙소 야 몇명 남았어 세명 돌진 은 얘네랑 전쟁하고 있으면은 얘네 둘중 누군가랑 전쟁하고 얘가 역시 얘네야 아까 나 안구해줬지만 내가 지금 손절하긴 했지만 계약을 한번 맺어봐야겠어 엠씨다 어디갔냐 뒤졌나? 아 굶고 있어? 어? 아 미친놈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많이 먹어봐 전쟁 한번만 딱 땡겨주면은 진짜 모든 걸 다 갈무리 할 수 있는데 전쟁, 전쟁 제대로 한번만 땡겨주면은 전쟁을 할만한 곳이 없네 아니면 아까처럼 한번 내가 시비를 걸어야 되나? 근데 시비를 걸면, 계속 걸다보면은 버릇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시비충 될 것 같은데, 시비충 야, 근데 방패 없..내 최고티어 얘가 방패가 없는 애라서 좀 불안하다 어어야야 좀 개무서워 어어 개무서워 대학선 방패 없어 살 너무 아프다 사람 방패가 아니면 안되나봐 아이고야 아 개 느려 잘했어 아무데나 가서 일단은 산화가 될까 그 다음에 그럼 막 개판 5분전 병사 해놓고 문제 생기면 그때 갈아엎는 걸로 하고 아무나라랑 전쟁을 한 다음 그 다음에 병사를 맞춰봐야겠다 야 안서? 용병 전쟁 안하니 너? 어? 잠깐만 전쟁 안해? 전쟁 좀 하고 그래라 전쟁도 하고 살아야지 저거 뭐하는 플레이자 저거는 얘네랑 전쟁하는게 배후배인데 전쟁 안하는거 같다 불도 뭐 하나도 안 피어오르고 있고 얘는 전쟁 나면 너무 개첩 안되겠다 구조가 좋네 웃기네 구조가 웹구조가 너무 심하네 그냥 다 엉켜놨네 오 해적도 아니다 저거 줘 줘 왕쥬 전술이 왜 올라? 내가 뭐 했다고? 좋아, 해적 18명이면 맛있지 양손목이 올릴만한 데가 없을까? 공성전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올릴 생각이면은 와... 우리도 잘 쏘고 있네? 아이고 죽여버렸다, 내가 내꺼 저런... 아 야, 아직도 부족해? 됐다 됐다 해적 단장 붙여서, 별의불기 다 나왔네? 다같아? 내가 éléments 이루어져있 stunned 아 comeuggling are not 까 Holl instal 와 와 병사 많다 밤내나 아 너무 대충 팔았다 옥스알 야 해적단 맛있겠다 여기가 해적단이네 에헥 이런게 있었단 말야? 개사기 와아 너무 사기 아 전쟁 좀 껴달라 그래야겠다 얘네들한테 얘네들을 집에서 아이템 사게 갑바를 못 바꿨다 갑바를 바꿔야 돼 옷을 옷을 다 바꿀까 생각했는데 옷을 못 바꿨네 전쟁을 해야되네 전쟁을 전쟁 안하니 너희들 전쟁 좀 맘대로 하고 그래 세계에 천통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없는 거야 진시황 같은 의지가 없는 거야 프라벤트 프라벤이랑 옥스알 옥스카라니언 전에는 옥.. 아 모르겠다 여기 장비가 그냥 더 좋네 갑바를 모르겠다 와 더 싸고 더 성능 좋은 것 봐 와아 이거 나 6만원 주고 왜 산 거야 그거 장난하나 진짜 소 아 도구 철광석 야아 여기 장비 미쳤네 이거 로독 장비 같은데 아 맞다 원래 설정에서 그 스와디아랑 로독이랑 같은 나라였다가 분리됐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느낌인건가 은이니? 점토? 아이씨 아 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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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러봐 점토야 점토는 음 가자 아 눈 밟는 소리 좀 봐 열 아홉명마저 너무 적어보이는데 열 아홉명마저 너무 적어보이는데 와 그걸 먹네 아이씨 아이씨 내껀데 왜 자꾸 몸으로 블루킹해 아아 양성무기술 잘 어울린다 이렇게 올라야 정상인데 적들이 자꾸 도망가서 내가 올리지를 못했어 이게 정상인데 말도 안 듣는 게임이야 강제 비정상 됐잖아 강제 비정상 됐잖아 흠 야 해적 좋다아 파는 맛있네 전쟁이나 더 했으면 좋겠다 캐스트 다 필요 없고 전쟁만 한번 딱 땡겨주면은 깔끔할텐데 이게 왕한테 충성을 맹세해 버릴까 그냥 풀 장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 손절한 다음에 디톡스 때리면은 흠 원래 옥스칼이 린넨 장사가 잘 됐었는데 포도 이런 거 팔면은 답 없을 것 같은데 야 대체 원목 어디서 주워온거야? 난 원목을 주운 기억이 없는데 어디서 주워가지고 쓰고 있는거야 나 바래요 싹도가 메인게야 쎄지 ps 스스로 빨리 빨리 가문 레벨 1억 더 해야되는데 아아 따라와 따라와 언제쯤 업해줄까 다음 가문 오믄 또 어떻게 할까 와 이거 좀 심한데 이번이 70이니까 100명까지 되는건가 100명이면 엔간에서는 다 이기겠다 말도 100마리 필요하구나 와 소름 아 이거 막았다고? 음 아니 해적단은 없는데 어떻게 해적단 저 기지는 있어 아 참나 이거 이해가 안되네 와아 운동능력? 한 솜 은근히 높다 뭐가 부족하지? 해줬잖아 뭐가 부족해? 다 한거 아냐? 또 누를게 있어? 또 누를게 있어? 야 너도 참 잘 컸다 야 Fang 아아 우리 검사도 잘 컸고 아이고 검사 200이네 개쓰레기네 아유 전쟁좀 해봐 왕국간에 그걸 봐야돼 전쟁하는 나라 없나? 전쟁좀 해라 전쟁좀 전쟁이야 전쟁 은이다 아 두루이 모르성이야? 도시가 아니잖아 두루이 모르츠 저걸 해줘야되는데 개꿀인데 진짜 보그베스 기나트 뭐 토르레이야드 원목 포도 그리고 뭐 어디? 보그베스 너 어디야? 여기구나 와 진짜 이상하다 털가죽은 좀 털가죽은 좀 아닌거 같다 약탈자 그만 나와 해적좀 내 전쟁하는 녀석 없냐? 와 메인 깨겠다 이러다가 그런데 동생은 대체 어떻게 찾을수 있을까 고맙소 안전한 사람은 어디야? 가 credited 안전한 사람은 네넌 대체 그대 이런덕 말 타려고 여러분 네가 많이 그대 막 말 탈 수 있는 건 나뿐이야 야야야야 동맹좀 하자 동맹 적당한 대가를 받고 그대를 위해 전쟁 안하냐? 아 이런 쌍놈의 거 진짜 너 뒤졌다 진짜 진짜 뒤졌다 너는 야 어우 씨 다시 다시 이분들한테 신세 져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꼴을 보니까 전쟁하고 있나본데 용병이 없어도 이긴다고? 전 상도도 겁는 놈을 만나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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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탈자 64명 나 너무 졸려 이 게임 옳둬아 모여 저 은쇄공소급에 영지가 없다 은 소는 좀 괜찮을라 소가 비싸니까 소가죽이 어떻게 팔릴까 잘 소고기 그런거 소고기는 비싸지만 소고기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 의미가 있을까? 아 요즘 많구나 왜 이렇게 임조부터 이 새끼들 뭐야 와 어디 어딜 도망가 이리와 빨리와 아 나 너무 못 때렸어 두세대 때렸어 숙련도 올려야 된다고 빨리와 둘 죽었네 뭐가 했다고 둘 두 명이나 죽었냐 너무 소름이구요 와 물고기 싸다 먹어 역시 저 동네가 저저저 쟤네 이름 뭐야 얘네가 진짜 진국이다 장비 성능은 좋소 아 진국이랑 싸우네 진국 새끼들 이거 안되겠구만 혼내줘야겠어 진국 도시 뺏어서 진국 도시에서 아이템 산다 가자 나 진국 병사 없는데 잘됐구만 그냥 가서 비벼버리면 되네 진국에 너 어딨어 임금조 임금 아 너무 졸려 김 너무 지겨워 아야 아야 야 어딨어 영조 어딨어 이거 이 지금 방심했다가 훅 갈 수도 있다 진짜 몇 남았어 20만 올리면 내가 솔직히 한 재, 제대로 써면 한 세 번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영조가 어딨을까 아니 뭐 어딨냐 얘네 병사들이 없냐 다 영조가 한 명도 없냐 실빈드군 실빈드군 딱 대 딱 봐도 너 느리다 야 어 내가 더 늘리네 2칸 더 늘리네 에이 똑같네 속도가 야 글로 가면 후회할 거야 그렇지 실빈드군 혼내줘야죠 야 얘네 장비 좋은 거 주는 거 아냐 막 보자 징진병 12명 수는 우리가 두 배 병질도 우리가 더 좋을 거 같은데 기병이 전작보다 더 고성능이 됐어 진짜 예전에 스와디아 기사하면 역겨웠었는데 심지어 공성전에서조차 세서 너무 역겨웠었는데 더 역겨워졌네 그렇지 부딪힘과 동시에 다 도망갈 거 같은데 그렇지 아니 미친놈이 개뜬금 없네 하지만 이겼다 압도적인 보병의 힘 개들아 할 수 있지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혼자 쓱 와가지고 배버리잖아 나를 나 유산균 먹어야 돼 잘 잡아 신용하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 야 겁나 잘 썼다 쟤네 소시안제 쓰레기야 버서커 울프 무지랄 하고있네 헌내줄 뭐해 석궁병은 대체 뭐길래 말타는 석궁병이야? 못찾고있어 적 있는데 저거 못 찾고있는 거야? 빨리 얘네 잡아 뭐해 안 보이냐 얘네들이 AI 개멍청해 똑똑하다는 거 취소 아주 그냥 사냥을 당하고 자빠졌네 저 한두명 온다고 저거 끌려 어그로 끌려가지고 따라가는 것 봐 한대도 못 때려 어그로는 끌리면서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설마 그거를 통과 안되지 했냐 어디 있는 놈이길래 못 찾고 있냐 뭐야 설빙 빙수 녀석 어딨어 어딨어 진짜 어딨어 진짜 어딨어 어 죽었다 야 명성 6.6이면 너무 이득이지 열여섯 명이나 죽긴 했네요 와 너무 무섭게 생긴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사람이냐 괴물이냐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너 썸네일로 써야겠다 야 너무 무섭다 야 개소름 넌 내꺼야 펜카노 까야겠다 것도 것도폭aks 또뚜뚜뚜뚜뚜뚜뚜 또뚜뚜뚜뚜뚜뚜 또뚜뚜뚜뚜뚜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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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 국물 있냐? 있네 포도 추가하고 와... 여기는 특산품이 뭔감? 쓰레기겠지만 두룬 게인세스 맥아르바 두룬은 점토 점토 뭐...뭐...뭐시기 뭐? 맥아르마 그게 뭐야? 아 여기네 어? 3점토야? 야 3개 똑같은거 처음 본다 이거면은 한번 해보자 솔직히 3개 똑같은데 거기서 걸 것 같긴 한데 야 여긴 좀 예쁜데 어이 납착장 좀 멀다 멀어도 가야된다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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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밤이라서 없을거같은데 사람들 대기를 좀 하자 여긴 먹힐 일 없을 것 같은데 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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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너무 싫고 너무너무 싫고 점토 점토 야 뭐야 지금 나 어디갔어 아 16,000원이래 개양아치 16,000원 만들어 온다 딱 기다려 300원만 더 있으면 돼 저기가 도자기가 점토 저거 점토로 만든 도자기 아니야? 3점토는 또 처음보네 은색옥이 워낙 많이 줘서 은색옥보다 많이 줄 것 같진 않다 뭐가 될 것 점토가 좀 싸기도 하고 혹시 보르니까 보자 목재, 무드질, 오일, 와인 어 어 그래 좀 비싸고만 여기는 얼마나 하나 볼까 얼마나 하나 볼까 아니 병사가 너무 없다 병사 좀 떠와야겠다 이런 찌끄레기들이라도 잡으면서 가자 근데 옛날이랑 다르게 막 내가 막 지면은 지거나 막 많이 다치면 병사들이 병사를 막 사지로 내문다고 뭐라 그러진 않네요 게다가 불만인건 밥뿐이야 아이고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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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겁나 반검으로 흐리는 것보다 빰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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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살자 어 4시간 17분이나 했군요 방송은 나 물건 안팔고 왔나요 근데? 물건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뭐 있는 거야 뭐 있는데 이렇게 물건이 많아? 아 밥이구나 밥이면 인정이지 짜자잔 대체 클랜 레벨 언제 오르실 거예요? 십일 남았다 십일 야 양심이 있는데 나도 클랜 레벨을 올리고 가야지 야 양심이 있는데 나도 클랜 레벨을 올리고 가야지 어 너밖에 안 붙었네? 가자 왜 이렇게 어둡냐 내 뒤로 와라 내 뒤로 와라 왜에에에이이이 그만 놔 그만 놔 이씨 그만 그만 아이고 겁나 섬센한 것 봐 오 ó 5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얼마 남았냐? 7 남았어? 와 금방이다 저 핸드 쎄는 패고 싶은데 나보다 쎄겠지? 음... 야 처음부터 이 정도면 뭐 양모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네 뭐 양모 따위한테 기대한 건 아니니까 사냥꾼으로 가라 야우 저 울프에도 저거 겁나 약하던데 좋아 가자 사기도 높네 야 지원병 40명이면은 그냥 병사 없는 거 아니야? 킥만 한데? 징집을 막 하고 다니는 그 시기인가? 아 이거 지면 진짜 오열이다 근데 이거 지면 방종이야 나 이거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어느 정도 그건지 너무 달라 원이랑은 원은 진짜 방어력만 높으면 무작위였는데 얘네들은 방어력이 높아도 무적이 아닐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 뭐야 뭔데 어딨는데 벌써 벌써 반응이 나와 뭐 와 저기서 저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쏘겠다고? 미친새끼네 형 어떻게 내가 이겨 그럼 소리도 없네 ystem 아냐아냐아냐아냐 야야야야 야 자 와 너무 고.. 너무 야 너무 치사한거 아니냐 저거? 진형이? 너는 뭐.. 먼 거리가 없나보다? 없는 거죠? 어 뭐 던진다 야 던지는거는 안되지 아무리 그래도 던지는거는 오? 아닌가? 쟤 잘 먹히고 있는데 알어? 어어어? 뭐야 멀치된 부분이야 혼내줘 와 겁나 잘 싸우네요 저 울프머리? 어 근데 글씨가 작아서 너무 다 안보여 왜 내 이름 나 모르겠어 국가이름도 모르겠어 근데 아 근데 드디어 와아 가물 레벨 올랐습니다 영입고 올랐구요 자비를 바란다고? 내가 왜? 저거 빼고 다 가져가면 되겠네 그냥 됐다 딱 들이대 어디 보자 도망갔냐 걔? 아 풀려났네 미친놈이 너무 양아치고 어 나 99명 됐다 드디어 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오르진 않았네요 그걸로 공방도 하나 더 지을 수 있구요 어허어 허허어 허허어 병사가 부족하구만 허허어 돈을 너무 못 번다 아 전에 막 이기면 만원 주고 이랬었는데 병사가 만원 막 갖고 이랬었는데 몇 번이나 이제 그런거 없는데 그냥 찐단대 나 쫓아오는거야? 아니지 아무리 아무리 겁대가리가 없어 그건 아니지 원복 싸다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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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하이템 하이템 저거 모자빈 하이템 하이템 제거 하이템 , 하이템 하이템 아 여기 무슨 범죄자가 저렇게 많아 저런식으로 많아 짜자자 짜자야 21이고 사막말 필요하고 승용말이 없네 뭐야 좋네 좋잖아 판금가죽 더디원 판금가죽 근데 제일 좋은건 아닌거 같다 기똥차긴 하다 몸통 40이면 기똥차긴 하네 망토 없냐? 곰가죽이 망토야? 병사 병사주세요 병사 99 채운다 아 땅이 왜이러냐 여긴 진짜 엉망이야 엉망 약달쳐 50명 맛있겠다 50명 들이대 다음은 얼마나 걸려야돼? 150 동료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네요 동료도 하나 잡아봐야겠네요 좀 센 놈으로 잡고 싶은데 근데 세봤자 거기서 다 걸꺼같다 장비 좋은걸 펜돌으 펜돌의 예언 모드처럼 장비 좋은걸 끼고나만 몰라도 말도 막 타고 거기서 걸꺼같다 숙렴도나 올려야지 빨리 난 장비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먹힐 줄 몰랐네 이거 게임에서 그러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브레이딩 제발 도umi 도master 어 야 야 잠깐만 와어허오 굿네 잘썽 왕좌의 게임에서 나오는 전사대 같애 야 머리 맞고 안 죽는 것 봐 강철 두개골이야 말도 안 된다고 너무 졸립다 너무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너무 피곤하다 계속 정신 못 차리고 털렸다가 다 찾으러 가고 무한상복을 했더니 한 것도 없는데 잃은 것도 없는데 고통받았죠? 이런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스타일이 완전 다르긴 하네 전작이랑은 브레이트소드 94 아 너무 역겨운데 85 이하랑 100 이상 있는데 왜 이 중간단계 무기는 왜 있는거야 대체 화나라고 있는건가? 왜 있는거야 진짜 너무 열받어 심지어 리치로 더 열받어 빨리 영주를 잡아야된다 딴거 다 제쳐두고 영주 잡는거를 쌍따봉으로 간다 20명 더 징집해서 말이 문젠데 이게 이거 완전 물량이 짱이네 일반 징집병도 세니까 답답하니까 솔직히 멀리서 원거리로 궁병한테만 맞지 않으면은 궁병이 위험하면 아사리 보병만 올리는게 낫기도 하겠다 오 미쳤다 미쳤다 야 뭐야 갑자기 막 흩어져가지고 일부병사만 나서 나 물고 와아 와아 도자기가 은 못지않네 은이 은이 좋긴한데 은이 진짜 사기긴 하다 은을 이길 수 있는건 없네 도자기도 상당하긴 한데 돈도 금방 쌓이겠네요 이 병사들을 전부 운용해서 딱 써먹을 수만 있게 되면은 다섯자리 다섯자리 남았다 진짜 물량으로 다 찍어 누른다 진짜 물찍노 숨도 못쉬는거야 이미 이정도면 충분할거 같은데 많이 강해졌고 공방도 하나 더 지워야겠다 아사리 공방이 없어지던 말던 짓는건 짓죠 눈앞에 이득을 위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지으면은 기분이 좋기때매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지으면 그럼 걔 이득인거 아냐 이제 50까지는 확실하게 비빌 수 있겠는데 해적단이지 야 솔직히 가능하지? 얘네도 징지병 겁나 많아 나는 좀 정의병도 있고 와 근데 느리다 50명? 야 설마 지겠어 90명인데 야 왜왜 안싸워 싸워 죽었어 죽었어 딱대 딱대 백명으로 백.. 백명으로 찍어 누른다 제대로 고지대만 안잡히면 될거 같은데 얘네 보니까 병력이 좀 특이하더라구요 내가 이제 뭔가 밸런스로 나온게 아니라 우직해 힘쌈하는 재미가 있어 어어 잠깐만 안우직해 개새끼들 준비 준비됐냐? 이거 괜히 기병들 지선을 하기 전에 빨리 가서 물어 뜯어야돼 목, 목 묻어 목 물어 뜯어야돼 다 모여 우리는 본대에 간다 본대에 무시하고 본대로 간다 어어 미친놈 아 미친놈 개무서워 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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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그렇지 예예예 나는 빼줘야지 와 많이 뱉다 물속으로 가버렸구만 야 기병 알아서 잡아 모여 여기여기 모여있으면 기병들을 혈압터져가지고 내려올 수 밖에 없지 여기있으면 기병들 혈압터져서 내려올 수 밖에 없지 어휴 저 물 왜 저렇게 잘가냐? 기병 뭐냐? 딱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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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와 딱대 딱 딱대 딱대 그렇지 그렇지 못 지나가지 못 지나가지 아 아 너무 쓸모없다 우리 보병진 기병 너무 버프 먹은거 같은데 안그래도 사기였는데 어휴 기병을 넣고 밸런스를 못 맞출거 같으니 그냥 아싸리 세게 만들어서 상위 키어로 만들어버렸나봐 그냥 기병은 사실 뭘해도 세긴하지 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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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록 갈 수 있어? 70짜리 있는데 저게? 이제 안 도망가겠지 이겼는데 뭐 돈이 안 나와 개치사에 저네도 막 만원씩 주고 막 퍼주더만 성 말고 성이 왜 저렇게 커? 무슨 도시인 줄 알았다 다섯 명 죽은 것 치고는 굉장히 이득 많이 받네요? 3,000원 아 이거 좀 아닌데 나는 더 많은 걸 원하는데? 헤엑! 뭐야 야 이거 뭐야 와 뭐야 너무 비싸다 근데 아 적당한 가격으로 이득 볼 만한 장비로 바꿔야 되는데 2만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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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솔직히 굳이 말하자면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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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놈 하 너무 너무 싫어 어 너무 역겨워 겁나 빨라 더 싫어 어어 치고 빠지게 하면서 이득만 보는 것 봐 와 빨리 물어 빨리 물어 도망 못 가게 해 그렇지 사지로 들어와 버렸죠 지발로 잘 가 고작 40명으로 90명을 이길라 그래? 양심도 없지 미쳐도 되고 근데 궁병을 이길만한 게 방패랑 말 밖에 없다 아 이거 맞는 말이긴 한데 뭐 약간 예전작처럼 몸 장비 둘둘 말아가지고 막 몸으로 들이밀고 그런건 안되네 인간 탱크 안되고 내 생각에 우리쪽에 숙련도 높아서 내가 애용하는 검사개는 글렀어 쟤는 글렀어 숙련도 200인데 써먹질 못할거 같아 한숨무기로 바꿔줄까 방패 있는게 더 고유를 좀 많나보다 아 기봉도 8개나 있는건데 하지만 물량이 2배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자 뭉쳐 뭉쳐 이거 잘 피해야된다 재수없게 여기서 엇갈렸다가는 진짜 최단거리로 뚜까맣는다 우리 애들 나도 기병이랑 화살 다 피하면서 상대 궁병에 박아야된다 궁병에 그렇지 그렇지 야 모여모여모여 궁병에 박아야돼 궁병에 궁병에 박아야돼 야 야야야야야야야 궁병에 박아야돼 궁병에 그렇지 그렇지 씹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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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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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로 패버린 게임이구만 뭐가 제일 효율이 좋던 내가 싸울때만 세면 되거든요 딱 그 경지에 닫아봤지 고병전으로 딱 이득보고 고병 밀어내고 기병만 잡으면 되고 이름 전쟁이 아닌데? 억진데 너무? 억지로 이기는데? 이런식이면 절대 안지지 영원히 안지지 지난날처럼 내가 뇌절해가지고 강적들한테 뇌절하지 않으면 절대 안지지 뭐냐 저건 도망가는거야? 너 뭐야 대체 다리기 왜이렇게 빨라 야! 우리 애들 뭐하는거야 저 페리는 누군데 우리 애들 패고 있는겁니까 야 봐 다 부르면은 아쉬운 놈이 덤빌 수 밖에 없는거 뭐야 어디 있었어 8명 죽었고 야 근데 되게 셌다 야 너는 진짜 진국인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강한거 보니까 진국이야 죽어서 너는 야 아이템도 진국이야 진짜 셌어 얘 병질이 좋았어 펜카녹으로 가자 자 저기는 이제 내 그 제2의 고향이다 진짜 펜카노 너무 좋다 너무 좋아 600원 빨리빨리 빨리빨리 펜카노케 어 잠깐만 도망갔니? 안 도망가는데 이렇게 아 저 장비는 무슨 눈 왕제처럼 입고 다니면서 개찐따네? 장비는 좋았으니까 빨리빨리 펜카노케 야아 방어력좀 올려줬나 많은거 안 바래 딱 딱 딱 딱 이정도면 돼 아 이건데 솔직히 이건데 2만원 더 모으는거 솔직히 가능하잖아 킥만 하잖아 버려 이거 아 아니 귀찮아 양팔고 이거 팔고 밥좀 줘봐 밥이 없다 야 밥이 없어 아 18,000원 더 모으는거 킥만 하잖아 솔직히 평사 평사 내놔 야 이거 가문 티어 하나 올랐다고 갑자기 너무 이지게임 됐거든요 와아 와아 군대 그냥 밟고 지나간다 영지 90명 9명만 더 9명만 더 들이대 80 넘어간 순간부터 지금 어지간한 영주도 그냥 다 찍어 누르거든요 물량으로 기존과 다르게 이제 좀 어느정도 준비가 돼서 아 이제 나도 이제 출병을 해야겠다 각을 잡았는데 바로 그냥 대군으로 찍어 누르는 그게 되기 땜에 사냥하기도 너무 좋다 문제는 내가 말이 부족해서 좀 느리다는 건데 그냥 뭐 말 사주면 되고 야 매일 700원씩 주는거 너무 좋고 아 마땅한 밥값 밥이 없는데 상단은 너무 빠르고 약탈자는 의미 없고 영주야 영주를 가.. 영주를 내나봐 옛날에는 이렇게 대군 있으면 주변에 알짱거리다 괜히 맞아주고 그랬는데 야 저거 되냐? 몇 명이야 지금 일반 병사 60명이야 징지병 징지병? 징지병 하지만 이 녀석이 진국이지 너무 맛있겠다 벌써 침 나온다 야 58명 잘 가고 뭐 자연스럽게 무슨 자신감으로 얘가 나한테 성공을 한거지? 아 아니 무슨 자신감이지? 내가 30명이 더 많은데 병질도 꽤 높은데 뭐지? 고 이제 보병 몸통 박치기 합니다 약간 몸통 박치기를 배운 순간부터 잉어킹이 세지잖아요 튀어오르기만 하다가 전투력이 0에서 1이 된 것처럼 지금까지 너무 약했는데? 몸통 박치기라는 전술이 하나 생김으로써 자신감 뿜뿜이죠 위에 내려오는거야? 야 고지대 먹고 바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거야 야 빨리와 에..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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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박치기에 쉽고 가 가 가 아 야 미친놈들 아야야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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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게 때렸다 이거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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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복구 많이 때렸다 이 정도면 완전 만족이지 언덕이라서 비병도 못나대죠? 아 내가 죽으면 안되는데 아이씨 이겼다 어찌 됐건 여기서 손에 좀 보면은 위험한데 꿀 빨아야되네 나 계속 꿀 빨아야되네 쭉쭉 빨아야되는데 빨리빨리 제거해줘 아 너무 배고파 안 먹고싶다 근데 엄마가 카레 해놨기 때문에 카레 먹을거 아 카레 너무 좋아 카레는 이상하게 식당가면은 밖에선 안 사먹게 되더라구요 나 카레 좋아하는데 참 이상하게 라면도 그렇고 근데 라면은 밖에 사먹는 사람 많지않나 난 라면은 뭔가 밖에 사먹으면 손해부는 기분이야 너무 구조샌가? 아 근데 이거 언덕인데 이렇게 못싸워? 아 진짜 더럽게 못싸운다 창 들고 달려오는 애인데 저거 얘네들은 그나 그래도 말탄건 역겹긴 하지만 달려와서 다행이네요 궁기병이었으면 진짜 계속 역겨웠을텐데 평생 영원히 그나마 때릴 기회를 주긴 하네 때릴 기회를 줘도 못 때려서 문제지 말을 때린거 같은데 어디서 때린거요? 이정도면 부전승으로나 살려주면 안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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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왜 걸어가는거야 한방향으로 이해가 안돼 걸어갈 이유가 없는데 쫓아갈 수 있는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따라오는 놈은 쫓아가지도 않고 언덕으로 모으는것도 아니고 한눈 남았다 두놈이네 한놈 잡으면 한놈은 도망가게 되는 법 아니네? 아 도망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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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 혼자 남았으니까 어 아니네? 뭐해 뭐해 뭐하세요? 뭐하세요? 그랑조 소환하냐 뭐하냐 너 뭐하는거야? 계장님이냐 혹시? 아닌데? 뭐지? 왜 이러는거야? 뭐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생각해보처럼 눈 왜 이렇게 희번뜩해? 개무섭게 생긴것 봐 가 싸워 뭐해 또 다른지 고마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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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희벌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아아아 야! 일기토를? 어? 야! 저기 안 돌아올 거지? 나 이긴 것 같은데? 돌아온다고? 돌아온다고? 미친놈 아니야 진짜? 됐 우리 애들도 꽤 죽었구만 넌 내 포로야 다 돼, 들이래 전투했을 때 돈을 별로 안 준다 요즘 나한테 너무 짜다 수가 많아서 공격도 잘 안 당해서 너무 좋아 얘네들 평균치보다 좀 많아서 너무 이득이고 와 근데 돈 진짜 많이 들어온다 나 부대를 저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야 뭐야? 도자기가 이겼네? 미친 도자기 와... 와... 만 12,000원만 모으면 돼 가능하지? 와... 만 12,000원만 될 것 같다? 한 번만 더 이기면? 이랬는데? 살 때 되니까? 이미 없음 아... 너무 무섭다 그럴까봐 이거 99 채워야 되는데 나 메그르바 두개로 안될 것 같은데? 한 번 한 다리 건너야 되나? 여기가 격전지라서 저기 건너면은 내가 갔다 와도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80은 넘었고 와... 뭔가 센 거 나왔다 척후병 척후병님이 계시니까 그냥 갈까?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한 놈만 걸려 진짜 뒤졌어 진짜 헤엑 사르고 침 바르네? 한 놈만 걸려 진짜 5,000원만 있으면 한 놈만 걸려 한 놈만 신경도 많고 그래도 그냥 도적 잡은 다음에 돌아가면은 자동으로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없다 저기 너무 많이 당해서 이제 안 당하나봐 원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도박에 지더라도 나중에 정신 차리는 사람 리미는 다 날려먹었지만 지금이라도 활로를 찾아서 사람답게 살아보자 아 좋은 의견이죠 그냥 쭉 망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너로 해야겠다 야 잘가라 야 상단 50명으로 80명 이길 생각은 아니지 상단이 미묘하게 영조보다 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도독이겠지 병사 안 올리지 않았나 이번에 일단 풀피니까 어딨냐 어딨냐 어느 방향이야 이쪽이야 혹시 모르니까 일단 가드 올려 어 이게 오업지졸 같지? 분명 겁나 강한데 생긴 것만 무섭게 생겼고 오업지졸 같애 너무 믿음이 안가 아 뭐죠? 빨리 오세요 아 느낌 안 좋은데 얘네 얘네 원걸이잖아 얘네 먼저 보내면은 도망갈 것 같애 지구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일로 와봐 여기는 좀 덜 맞는다 그래서 바다에 얘들아 그냥 그냥 와 병신들아 방패 내리고 돌진 야 아까처럼 뭐 직전에 화살 맞아가지고 아웃되고 그딴 거 아니다 안 돼 알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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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말고 궁병에 박으라고 얘네 박으라고 얘네 얘네 알았지 알았지 잘 된거 같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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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지 정신 못차리지 궁병 궁병들만 정신 못차리면 돼 그렇지 그렇지 옆에 옆에 치고 뭐 당나귀고 뭐해 아 야 궁병만 물면 돼 궁병만 기병 거르고 진영은 좋은데?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은 이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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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차이나지 우리 46명이고 상대 13명 아 이거 안 되지 아무리 상도덕이 없어도 한계가 있지 대장군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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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 싸우고 역시 싸움은 다굴이지 다굴 앞에 장사 없죠 말타도 말타도 소용없죠 저거 두명 남은건가? 상단 처음 이겨본다 두번 싸워보지만 뭐 줄지 궁금하네요 상단이 돈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거든요 근데 상단이 또 굉장히 세네 영주 못지않아 너무 싫어 그래서 11명성을 주네? 야 영주보다 많이 준다 거의 두배 주는데? 자 이게 어어 모르겠다 잘 준거야? 별로 잘 안준거 같은데? 야 근데 나 너무 죽었다 이정도면 병사한테 물려서 죽겠다 올라갑시다 펜카록에다가 마킹해놔야겠어 아 이정도면 정비를 해야겠는데 이번에 아이템을 사고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거는 이거 일 일마다 나오니까 돈 아야야야야 그걸 왜 방문해 너무 흥분했잖아 동료도 하나 데려와야되는데 아이템이 한장에서 동료도 안보고 공방도 하나 더 지을수 있는데 안짓고 아아 사버리는건가? 야 제일 좋은거 내나봐 아 이거 말고 아 사버리는건가? 솔직히 이것보다 좋은거 있을거 같은데 그건 나중에 가서 사는걸로 하구요 사버렸습니다 야 이게 더 세보인다 하지만 사버렸습니다 아 고민된다 사버릴까? 이게 제일 좋은거 같은데 이거는 넘산거 같다 잠깐만 그러면은 아껴 끝까지 내노면 썸네일 이미 나왔으니까 썸네일 아까 힙원뜩한애로 했거든요 아껴 아껴 15,000원정도 방어력 8올라가고 그러면 일단은 병사를 모아야되니까 오늘 많이 했네요 엄청 많이 했네요 병사를 최대한 좀 모으고 하지말고 좀 쉬자 얘는 쉬게 하자 너무 힘든거 같다 얘네들도 아 창병은 내가 불안해서 못쓰겠다 원거리 때문에 악마같은 놈들 이거 기병이야? 알 수가 있나 아니네? 너 뭐 끼는 애야 얘 황폐 끼는 애야? 아 창병이네 군단병 가야지 그러면은 살아야 되니까 백날 키워나봤자 어차피 맞으면 훅 가는거 아니야 척후병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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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이 세진다 바라그는 뭐죠? 베트랑 바라그 보병 파이크 전사는 파이크 창 얘기하는거죠? 정찰병은 말이네 그럼 파이크 전사로 가야겠다 아... 이걸로 또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조금만 쉴까? 하룻만 쉬어 하룻만 쉬어 아... 으어어우... 근데 저 망토가 맥시멈일까 나 6만원짜리 망토는 처음 본데 망토는 한 2만원 선에서 살라 그랬는데 맥시멈이면은 사야지 맥시멈이면 인정이지 그거는 상당히 떨어지니? 상당히 떨어지니? 상단이 그래도 손이 뭐 엄청나게 되진 않네요 충분히 많이 되긴 하지만 아... 대기하지마 대기에 환장했어 저건 누가 치고 있는거야 어떻게 쳐? 따로 따로 싸움 구현전석이 있나? 적... 저 동네에 불났는데 여기서 다 모이 있던건가? 아이고... 희흫... 나 요즘 게임 오래 했더니 개인을 하는크 같지가 않다 저 게임을 하기 전에는 그런게 있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행복에 겨워서 하는데 게임 딱 들어 올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 이건 두루리 evolve 지 게임 딱 들어가면은 두루이 모르였지 게임작 들어가면은 한 10분 지나면 피곤해가지고 게임 못해 금방 지쳐 조류야 너무 아이고 열쇠 자리 야 이거 너무 강해졌어 솔직히 여기서 한번 더 세진다고 해서 왕같은 이제 괴물들이랑 싸울 순 없을 것 같고 여기서 가문 레벨을 한 3개 정도 더 올리면은 왕을 한번 비벼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너무 다 불태우고 다닌다 얘네들 도적 엄청 많네 이거 용병 페널티 없나? 하긴 월급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나 왜 이렇게 싫어 얘네들 뭐죠? 나 왜 증거하는 거죠? 아 오수치 이상 필요해 아 부족한데 이걸 이걸로는 부족한데 아 90명으로는 부족한데 그래도 많이 모았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사실 오늘 진짜 한 거 없네요 아 근데 사실 마블이 원래 이랬으면 내가 잊고 있었는데 스토리 게임을 하면서 잊고 있었는데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죠 마블은 매일 달리기 조금 매일 달리기 물릴 것 같고 중간에 스토리 있는 게임 한번 섞어서 하겠습니다 아 가능하면 신작 게임을 하고 싶은데 제가 조회에서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들 신작 게임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좀 뭐 신작 게임 재미있을 것 같은 거 있으면은 하고 아니면은 뭐 기존에 하던 게임이라도 해야겠네요 개인적으로 엘더스쿨 6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더랜드 3 같은 거 할까? 뭐 어찌됐건 다음 시간이어서 가겠습니다 재미있게 잘 즐겼습니다 다음에 뵈요 뿅 노래가 없으니까 되게 척척하다 나와주네